네 요건 안경에서 끼고 찍고 안경알이 냉각되어 이슬점을 도전하는거다 좋았는데 쩔않고 좋았는데 나오자마자 택배않고 죽을뻔다 오케이 섹터6입니다 검색하곤다 거기 아니구요 그건 포커스6다에요 맞아 섹터6 자 그래서 뭐할지 보면 Who랑 What이랑 Which이랑 When이랑 Where이랑 How이랑 Why를 하겠대요 네 Who 할 때 같이 할게 또 뭐가 있을까 W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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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다음에 Which When Where How Why 그렇습니다 자 챕터1 미리 보기 의문사란 무엇인 의문사란 뭔데 의문사란 뭔데 의문사란 뭔데 묻는거 상대방에게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몇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게 크게 봤을때 여섯가지 질문이 있죠 어떤 질문이 있습니까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왜, 왜 어떻게 누가 할까요? 어떻게 왜 하였나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언제 잡으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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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왜 말이 왜 왜 왜 왜 며칠날 할때는? what day 며칠날 할때는? what day what date 초등학교를 다 배웠던거죠? 요인이 궁금할때는? what day 며칠인이 궁금할때는? what date 여기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where? who? 누구를? who죠 who죠 whom 써도 되고 who도 되죠 무슨격이에요? who는? who는? whom도 목적격 who는 무슨격도 되고 무슨격도 된다는 얘기죠 목적격도 되고 목적격도 된단 말이죠 whom do you like 해도 되고 who do you like 해도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소유격도 있죠. 소유격은 뭐예요? 소유격 누구의 이란 뜻이죠. 얘는 소유격 그 다음에 what도 좀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what은 무엇이란 뜻도 있지만 무슨 꽃 할 때는 뭐예요? what flower 그래서 얘는 무슨 이란 뜻으로 쓰입니다. what은 무엇도 되지만 무슨 어떤 이랬도 됩니다. what flower 이렇게도 쓰이죠. what time 할 때도 쓰이죠. 어떤 시 몇 시 어떤 꽃 what flower 무슨 꽃 이렇게도 쓰이죠. 그 다음에 how는 사실은 어떻게 해도 되지만 뭐도 됩니까? 어떤 도 되죠 how는 how are you 할 때 대답 how are you today 소소 소소의 품사는 뜻은 뭐예요 소소 그 적은 무슨 시죠? 병용사죠. 병용사 소 그래서 how는 좀 이따 이제 뭐 할 거냐 하면 우리가 의문사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할 거야 의문대명사 의문병용사 의문부사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그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why는 왜죠? 의문사는 특정한 정보 정보를 묻기 위해서 의문문 맨 앞에 쓰는 말로 종류는 who, why, which, when, where, how, why 등이 있다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yes, no, no 하지 않죠. 네 생일이 언제니 그랬는지 그래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은 없죠. when is your birthday yes, no 하죠. 네 취미 뭐니 라고 묻고 싶을 때 뭐라고 하면 되고 what is your hobby 라고 하면 되겠고 내 취미는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라고 대답할 거야 내 취미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my hobby is riding 그렇죠 my hobby is riding a bike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what is your hobby my hobby is riding a bike 그렇습니까 그래서 riding a bike 할 때 이 riding을 보고 뭐라 그래요 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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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척 동명사라고 하죠 동명사란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안만 길어봤자 이 시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다 what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이렇게 자 오케이 동명사는 안만 길어봤자 이 시도 what에 대한 대답이다 이 전부 다 뭐 뭐가 뭐다 그러면 얘를 보고 뭐라 그러냐 여기에 what을 보고 의문 형용사라고 하겠어 의문 부사라고 하겠어 의문 이것 좀 치워줬 의문 형용사라고 하겠어 의문 대명사라 하겠어 의문 부사라고 하겠어 의문 대명사라고 하겠어 의문 대명사라고 대명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대답이 뭐니까 답이 명사니까 답이 명사니까 what is your hobby which is my hobby is riding a bike 매칭이 있는 자전거 타는 것이야 이렇게 사용된 what을 보고는 의문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what이 의문 대명사라만 쓰이느냐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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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꽃을 넌 좋아하니 I like blue flowers 나는 파란 꽃들을 좋아한다고 하고 있죠 네 그러면 이 문장 속에서 what에 대한 의문 뭐예요 blue죠 이거 무슨 시예요 어떤 시죠 그렇죠 어떤 꽃 파란 꽃 그러니까 what flower do you like 할 때 what을 보고는 뭐라 그러겠다 의문 의문 형용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대답이 형용사니까 됐습니까 what이 의문 대명사라만 쓰이는 것도 아니고 의문 형용사로 쓰이기도 한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의문사 나오면 의문사 우리 끊을게 하면 의문사 이렇게 끊어줍니다 그쵸 의문사 이렇게 끊어주고 의문사가 이와 같이 뭘 이룰 때도 있다 덩어리 그렇죠 덩어리를 이룰 때도 있으니까 이때는 끊어잇기 한 덩어리 해줘야 됩니다 이거 끊어잇기 잘 익혀놔야 돼요 왜냐하면 좀 이따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여기선 전부 다 직접 의문입니다 근데 좀 이따가 단접 의문이라는 걸 다시 배우게 돼요 그때 되면 요렇게 지금은 어순이 바뀌고 있죠 네 어디서 어순이 바뀌고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자 너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너는 일어난다 You get up You get up You get up이죠 네 이건 어순이 안 바뀐 형태죠 You get up 근데 너는 일어난다가 아니고 넌 일어나니 하고 싶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Do you get up 이런 일이 일어나죠 지금 뭐가 바뀌었다 어순이 바뀌었죠 네 왜 어순이 바뀌었어요 의문부 만들어주고 싶으니까 어순을 바꿔야죠 영어에서 그쵸 You get up은 넌 일어난다인데 내가 필요한 건 넌 일어난다가 아니고 Do you get up 라고 넌 일어나니 어순을 바꿔죠 그쵸 그쵸 이렇게 어순이 바뀌어있는 의문을 보고 뭐라고 한다 직접 의문이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근데 이제 뭘 배울 거냐면 조금 이따가 너는 네가 언제 일어나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이런 문장도 이따 배워야 되거든요 됐습니까 너는 네가 언제 일어나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이런 문장은 어떻게 되냐 Can you tell me when you get up 이럴거죠 Can you tell me when do you get up 이 아니구요 Can you tell me when you get up 이럴거에요 네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어순이 바뀌고 안 바뀌고 끊어잉기 이런 것도 내가 잘 배워야 되겠다 의문사가 덩어리를 이루고 있는게 뭐다 의문사가 주어를 이루는게 뭐다 이런 것들 잘 생각하면서 학습해야 됩니다 네 어쨌든 오케이 초이 When do you get up 그러면 몇 시 일어나 7시? 그러면 I get up 뭐라고 하면 되요 At 6 라운드죠 아 미안 I get up at 7 그쵸 그럼 여기에서 When에 대한 대답은 있어요 이 대답 속에서 When에 대한 대답 At 7 그쵸 그러니까 얘를 보고 무슨 시라고 한다 의문 의문 S7은 언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이 왜는 그렇다면 의문 대명사다 의문 형용사다 의문 부사다 의문 부사다 의문 부사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일 때 꼭 잡아 둬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부사란 무엇인가 부사란 무엇인가 부사란 무엇인가 저는 뭐 부사라는 말보다는 무슨 시라는 말을 많이 씁니까 어찌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찌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어찌시란 무엇인가 자 오늘 루칸이는 겨울 강황 때 빡세게 했었는데요 부사란 어찌시란 뭘 보고 어찌시라고 한다 했죠 When, Where, How, Why 그렇죠 When이나 Where나 또는 How 또는 Why 에 대한 대답이 되는 녀석을 누가 뭐라고 한다 어찌시 부사라고 합니다 단, How가 뭐 말고 너 어떻니 라고 할 때 그 How 말고요 어떻게 너는 학교 가니 라고 물어보는 무슨 뜻으로 쓰였을 때 어떻게 어떻게 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 My car 뭔 뜻이에요? 차를 타고서 그쵸 명사를 어찌시 바꿔주는 장치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게 바로 전치사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I get up at 7 이 아니고 I get up at 7 해야 되는 이유가 When에 대한 대답을 만들기 위해서 명사를 뭐로 바꿔줘야 된다 명사를 부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고 명사를 부사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뭐다 전치사다 What is your hobby? My hobby is riding a bike 이 친구이 보니 이 친구는 자전거 타는 것이다 자전거 타다가 자전거 타는 것 됐죠 네 예를 보고 뭐라고 한다 동명사라고 하잖아요 네 그쵸? 왓을 보고 뭐라고 한다 의문대 명사 라고 얘기하죠 When do you get up? 몇시에 일어나니? 그랬더니 I get up at 7 나는 일곱시에 일어난다 언제 언제 일어난다고 언제 일곱시에 얘를 보고 어찌시 덩어리 구사구 라고 합니다 구사의 덩어리다 이것들이구요 의문문과 의문사 파트를 잘 해 놔야지 뭐가 연결되느냐 이 파트에서 나중에 이제 그 투구정사에서 의문사 플러스 투두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What to eat 무엇을 먹어야 할지 What to eat 어느 것을 골라야 할지 Which is to choose 이런 것도 의문사 플러스 투두 의문사 파트도 잘 알아야 되구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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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et up 언제 일어나야 될지 When to get up When to get up 이런 것들 의문사 플러스 투두에도 나오구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간접 의문문 할 때도 나오니까 의문사 파트 뭐때매 해야 되고 무엇을 알아야 되겠다는 알아주시구요 일단 Who에 대한 얘기입니다 Who is that lady? Who is that lady? Who is that lady? Who is that lady? She is my teacher 하고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Who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My teacher My teacher My teacher My teacher 무슨 시덩어리야? 명사죠 명사 Who는 의문 대명사 대명사는 말이죠 Who는 의문 대명사다 왜? 대답이 명사니까 Who is that lady? She is my mom 우리 엄마야 My mom 명사죠 She is my sister 시스터 명사죠 네 그래서 이 Who를 보고 의문대명사 고의를 얘기합니다 Who는 Who만 있는게 아니고 용도에 따라서 뭐도 있고 Who도 있고 Who Who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시작 Who Who Who는 누구를 이란 뜻밖에 없어 하지만 Who는 누가 라는 뜻도 되고 누구를 도 됩니다 Who 대신 뭐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Who 대신에 Who를 쓰기도 하기 때문에 Whom do you love? 라고 물을 수도 있지만 Who do you love?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죠 Who do you love? 라고 물을 수도 있는 거죠 Who do you love? Whom do you love? 그래서 얘는 무슨 Who는 뭐 밖에 안되고 목적격 밖에 안되고 Who는 뭐하고 뭐 죽격과 목적격이 되는 거죠 그러면 Who 수를 보고 뭐라고 모르는다 소유격 Who's bag is this? Who's bag is this? It's mine It's my bag It's my bag Who는 Who's에 대한 대답 Who's bag is this? Who's bag is this? 이거 누가 방이야? 내 건데요 My bag Who's에 대한 대답은 무슨적으로 대답한다? 소유격으로 대답하죠 My book Your book Your back OK 그 다음에 What's 대한 대답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뭐 이거 말고 조금 다른 것 같다 내 마음에 안내고 What are they making? What are they making? OK 그러면 무엇을 What are they making? 그들은 무엇을 만들고 있는 중이니 라고 묻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들이 뭐 예를 들어서 케이크를 만들고 있는 중이나 합시다 그렇죠 그들은 케이크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라고 대답하고 싶으면 They are making cake 그런데 케이크는 기본적으로 셀 수 없는 명사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at are they making? 그랬더니 They are making cake 그럼 여기서 What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켁 케이크요 케이크 풍사가 뭐예요? 명사 그래서 이럴때 이 왓을 보고 왓을 보고 뭐라한다 의문 명사 대답이 명사니까 근데 왓이 이렇게만 쓰이는 건 아니라 아까들 뭐 What flower do you like? 이렇게 할때는 What flower가 덩어리를 두고 있고 어떤 꽃 Blue flower 그래서 왓은 의문 대명사 또는 의문 형용사가 되기도 합니다 뭐 왓 왓 스포츠 이런거 무슨 스포츠를 Do your life 먼저 왓 이러면 의문 형용사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문 형용사가 되면 의문사가 뭘 이루니까 덩어리를 이루니까 그러니까 여기다가 무슨 음식을 그들이 만들고 있는 중이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쵸 그들이 무슨 음식 만들고 있는 중입니까 라고 물으면 What food Are they making 이때는 What food 한 덩어리 취급해줘야되요 그래서 What 하고 food 를 분리시키면 안돼 What food Are they making They are making cake 자 그 다음에 Which로 넘어갑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문 뭐라고 물어봐요 Which color Do you like Red Or Blue 라고 묻는거죠 Which color Do you like Red or blue 위치를 보고 먼저 설명한 위치를 보고는 뭐 만들때 씁니다 위치는 선택 그쵸 선택 의문문을 만들때 씁니다 위치는 선택하라 뜻이 어느 것 어느 라는 뜻이기 때문에 위치는 선택 의문문입니다 Which color Do you like 한 다음에 뭘 붙인다 A Or B Which color Do you like 넌 좋아하니 Red or blue 여기에다가 만약에 내가 만약에 아까 블루 나왔으니까 만약에 빨간색을 좋아한다 시작 그러면 I like Red 뒤에 생겼던 말 Color I like Red 이렇게 대답하죠 그렇죠 그러면 Red color 라고 대답하자 칩시다 Red color 라고 대답하자 칩시다 라고 대답하자 칩시다 그러면 여기에 위치에 대한 대답 Which color Do you like Red or blue I like red color 이랬습니다 위치에 대한 대답은 뭐죠 그렇죠 Red죠 그럼 여기 위치에다가 뭐라고 그럴까 그렇죠 의문문을 가라 어떤 색깔 빨간 색깔 Red 무슨 시에요 어떤 색깔 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 뜻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뜻에 어느 것 위치가 어느 것일 때 보고 뭐라고 그럽니다 이때는 의문대명사란 말이에요 위치가 어느 것 이란 것이 있죠 것 위치가 해석해 봤더니 어느 것 이런 식으로 의문대명사고 그 다음에 어느 라고 해석되면 이때는 뭐다 의문대명사란 말이죠 왓도 마찬가지에요 무엇일 때는 의문대명사고 어떤 또는 뭐 무슨 이라고 해야 됩니다 어떤 무슨 똑같구요 이때는 의문대명사란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어떤 음식 What to 그렇습니까 어떤 색깔 What color 어느 색깔 Which color 그렇습니까 그래서 얘들이 의문명사가 되면 끊어있게 할 때 얘랑 한덩어리 치고 갑니다 나중에 어순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의문문에 어순이 중요해지기 때문에 한덩어리 이루고 있다는 것 알아두시구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까지 공통점은 전부 다 뭐로 쓰일 수 있는 대답이 뭐가 될 수 있는 대답이 명사일 수 있는 애들이죠 의문대명사 무조건 의문대명사는 아니지만 의문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 애들이 첫번째 해계 Who What Which 형 Sel Where How How 형 어떤 습관 What も With How How 자 화우가 어떻게 로 쓰이면 여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니까 너 학교 어떻게 가니라고 아까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고 간다고 어찌 간다고 차 타고 간다고 어찌 간다고 걸어서 간다고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라고 했을때는 예를 보면 뭐라고 하겠다 부사라고 하는 말이 있던데 너 어떻게 지내니 이렇게 얘기했을때는 이때는 의문보다 의문 성룡사로 얻었습니다 하은은 의문부사로 내고 의문부사로 내고 의문 성룡사로 내기다 어떻게 되는 게 있냐 자 그래서 뭐라고 이렇게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봅시다 그녀가 그녀의 이름을 알아 그쵸 어떻게 아는거지 그랬어 어떻게 아는지 봤더니 그녀가 뭘 입고 있어 그쵸 교복을 입고 있고 교복에 뭐가 있어 네임 태그가 있으니까 그쵸 명찰을 이용하여 명찰 명찰에 의해서 안다 이런 얘기에요 자 그러면 뭐라고 물었더니 How does he know her name 그랬더니 여기 다른건 다 빼고요 원래는 he knows her name 한 다음에 by her name tag 그쵸 how does he know her name 그가 그녀 이름을 어떻게 아는거야 라고 물었더니 뭐라고 그러세요 by her name tag 뭐에 의해서 그녀의 이름표에 의해서 알고 있다 그니까 이거 뭐에 대한 by her name tag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인지 how에 대한 대답인지 못 알려있어요 그쵸 얘를 보고 뭐라고 해요 정치사 정치사 그녀의 이름표에 의해서 어떻게 아긴 했다고 어떻게 이름표에 의해서 그녀의 이름표에 의해서 그래서 뭐를 얘기하는 수단을 얘기하는 무슨 씨 우사 그래서 이 하호를 보고 뭐라고 그런다 의문 무사라고 한단말이시죠 어떻게 알았다고 이름표에 에 의해서 by her name tag에 의해서 이럴때 의문은 무사구요 그 다음에 how 비교죠 비교 내가 동이한테 물어봐야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봤더니 동이가 물어봤더니 I am sleepy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쵸? 동이 표정은 어때? 동이 표정은 동이가 망하기로 했으니까 내가 물어봐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I am sleepy 이랍니다 그쵸? 슬리피의 뜻이 뭐예요? 졸린이고 그럼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how are you 라고 물어봤더니 I am sleepy 이래 여기에 how에 대한 대답이 슬리피고 슬리피의 품사는 뭐예요? 어떤 시죠? 그럼 여기에 how are you 할때 how를 보고 의문 무사가 아니고 뭐라그런다 이럴때 그럼 용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문 무사가 제일 먼저 만나보는 걸 제일 먼저 만나본 건 날씨 묻고 답할 때였어요 그쵸? how is the weather today? 이랬어 그쵸?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들고 왔으니까 it's rainy rainy 이라고 그러죠 it's rainy 하든지 it's raining 이래죠? 그쵸? 지금 날씨를 물었다 how is the weather now? 이랬어 how is the weather now? 했더니 공에 대한 대답 it's raining 이래죠? rainy의 뜻은 뭐예요? rainy 비가 내리는 이란 형농사죠? raining 비 내리는 중인 현재 분사로서 현재 분사는 무시한다고 형농사 주현이가 제일 주의자입니다 주현이가 지금 제일 주의자입니다 아니에요 아니요 내가 제일 주의자입니다 네가 제일 주의자입니다 아니 알겠습니다 어떻게 여기 있어도 잘 안나오는거죠? 그러게 말이야 신기하지 그쵸? 그 탑빙서도 이런 사람인데 그쵸? 아빠 닮았는 건가? 아빠 닮으신 건가요? 모르겠네 내가 이걸 윙크를 보내줬까? 아빠한테? 아니요. 저희 몸이 날아갑니다. 목이 날아간다. 간단해. 해왔고 딱 해왔고 딱 해왔고 딱 해왔고. 카톡 딱. 원고라. 이게 무슨 이거 원래 방법용이야 방법용. 저게 방법용 됐어요. 24시간. 감추형. 감추형이 왜 저렇게 있어요? 하나 달려있어? 천장에 달려있어? 천장에 달려있어? 천장 잘하면 귀찮잖아. 그냥 이렇게 놔두면 누가 들어오는다. 세미 예전에 그랬잖아. 저거 애들 뭐 잘. 초딩 하도 말 안 듣는 애가 있어가지고. 협박용. 야 니네 엄마한테 이거 보내준다. 진짜 썸네. 초딩들한테 협박용을 안할까? 그걸 중딩한테도 협박할 때 써야 되겠습니까? 나한테 협박이 아니라 더 쓰는 거야. 안 쓸게. 정신만 차려. 자. 다시. 하우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게 조금. 지금은 왜 저렇게 선생님이 뭐 설명하나 생각할 수 있는데. 영어에서 중요한 게 품사입니다. 품사. 품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문 정동사니 의문대명사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그중에 똑같은 하우인 줄 알았더니. 대답이 어찌신 의문부사의 하우도 있고. 그 다음에. How are you? How is the weather now? 햇더니 it's hot, it's raining. 이렇게 대답하는 의문 정동사의 하우도 있다라는 거. 몰랐었을 사실을 알려드리고 있구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뭐. why는 잘 알고 있죠. 먹는 거다. 이유를 묻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y do you like the movie? 그랬더니. 뭐라고에 대해서. 왜 좋아하니 그랬더니. 뭐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Because the actor is very pretty. 하하하하. Actually is pretty targeted. 그렇습니까? Why do you like the movie? 그랬더니. Because the actor is very handsome. 그래서 왜 영화 좋아하니 그랬더니. 왜 좋대요? 배우가 매우 잘생겼다. 그래서 영화 제목은 뭐? 스파이더맨. 투밀랜드 잘생겼어. 투밀랜드. 의견이 궁금하다. 그렇습니까? 좋아하는 영화경영화경영화경영화. 없다. 그딴 것 같습니까? 좋아하는 혹시 뭐 아이돌이나. 좋아하지 못하지. 좋아하는 책은? 있겠어요? 있을 수 있지. 다른 입사인데. 좋습니다. 넌지 아냐? 하하하하. 전자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거 좀 만들어. 하셨습니다. 중학생이면 한참. 잠시 더 예민해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것도 필요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왜 좋아하냐 할 때. Because the actor is very handsome. 그래서 얘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얘를 보고 뭐 덩어리. 부사 덩어리라고 했는데. 덩어리면 내가 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뭐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부사요. 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저리라고 부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얜 부를까요? 저리. 저리요. 왜요? 그거 주어와 동사가 있어서. 그렇죠. 누가 뭐 한다가 들어있는. Because the actor is very handsom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Y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이 덩어리가 하나의 Y에 대한 대답이니까. 근데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when, where, how, why에 대한 대답이면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부사라고 했죠. How가 이 뜻 아니고. 아니 참 이 뜻 아니고 이렇게 쓰였을 때. 그럼 얘를 보고. Why do you like the movie에 대한 대답이? Because I like. 여기에는 이런 말이 생긴 했겠죠. Why do you like the movie 했더니 I like it. 이런 말이 생긴 했었어요. I like it. 두제 해줄 필요 없고요. I like it because the actor is very handsome. 나는 그의 주와. 왜 배우가 매우 잘생겼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길어도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 Y에 대한 대답이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역할은 뭐다? 무사다. 근데 그 안에 주어 동사가 없으면 뭐라고 불렀을 텐데? 구 라고 불렀을 텐데.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런다? 절 이라고 한대요. 됐습니다. 구 나 절은 여섯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는 덩어리를 보고 구 나 절이라고 하는 거에요. 됐습니다. 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지 맙시다. 몰라. 네. 포커스 후부터 갑시다. 좋습니다. 오케이. 넘어가면 되겠죠? 네. 그래서 후에 대한 이 책이 매우 부실하군요. 그렇죠. 중학교 1학년을 뭘로 보는 건지 후만 달랑 설명하고 있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후도 있지만 뭐도 있다. 홈도 있고 뭐도 있다. 후도 있다. 오케이. 후의 뜻은 몇 가지? 두 가지. 축격일 때? 누구. 누가. 누구. 누구.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목적. 그렇죠. 목적격으로서 무슨 뜻도 있다. 누구를. 이란 뜻도 있다. 이때는 M이 끝에 있는 M이 생겼된 거다. 하지만 후문 빼고 무슨 뜻밖에 없다. 누구를. 그렇죠. 누구를. 이란 목적격의 뜻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후수는 무슨 뜻밖에 없다. 누구. 이란 뜻밖에 없습니다. 무슨격이다. 성우. 성우. 원래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데 지금 후만 설명하고 있네요. 자. 후는 누구를 이란 뜻으로 그러니까 주격과 목적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이나 사람과의 관계를 묻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who is he? 했더니 he is my grandfather.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름 말한 거예요? 관계를 말한 거예요? 관계. 그렇죠. 할배다. 그 다음에 who does. 이 경우에는 whom이라고 해도 되겠죠. whom does Sarah like? Sarah가 누구 좋아하니? 했더니 he likes James. 여기 후에 대한 대답은 뭐다? 제임스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제임스는 like에 무슨어야? 목적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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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얘를 보고. 뭐라고 합니다. 얘는. 목적격. 의문사람만 해도 돼요. 그 다음에 비교해서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이거 사실은 제대로 알아봐야 되거든요. 자 후는 의문문에서 누가 라는 뜻으로 뭐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주어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렇고. 그 다음에 창문 누가 깼는지 묻고 있죠. 창문 누가 깼니? Who does in love? 그랬더니 크리스가 그랬어? Christine. 라고 얘기하고 있죠. 됐습니까? 자 이러한 의문문을 보고 뭐가 뭐인 의문문이라 했죠? 주어가 의문사가 의문문.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 주어가 의문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이라고 한다 했습니다.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문은 선생님 왜 자꾸 강조해서 설명했는지 혹시 이유를 얘기해줄 사람? 맞아요.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 바꿨을 때 어선이 안 바뀌어서. 그렇죠. 의문사가 주어인 의문은 어선이 바뀌지 않는다. 원래는 이거 의문문 만들려고 하면 브로크 속에 들어있던 뭐를 꺼냈어야 되는데. 디드를 꺼내야 되죠 원래. 그쵸? 네. 맞습니까? 그래서 디드가 이렇게 앞에 원래는 써야 되는 게 정상인데 왜 안 쓴다? 의문사가 주어일 때는 어순이 안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게 뭐 어쨌다고요? 그게 뭐 어쨌느냐고? 자. Who is he? 라고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누구니?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그는 누구야? 이렇게 물으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조금. 조사워요. 그렇죠. 조금 뭔가 좀. 그. 공손한 느낌 듭니까? 아니요. 그렇죠. 안 들죠. 그래서. 그가 누굽니까? 이렇게 묻는 것 보단. 너는 그가 누군지 나한테 좀 말해줄 수 있겠니? 아니면 너는 그가 누군지 알고 있니? 뭐 이렇게 물으면 좀 더 부드럽고 공손한 느낌이 들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 잘 모르겠어요. 너한테 계속 그렇게 물을게요. 넌 네가 몇 시에 일어나는지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이렇게 안하고. 너 몇 시에 일어나? 몰라요. 이렇게 물어볼게.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그 얘기 왜 하느냐. 자. 얘랑. 뭐랑 합치겠다? 나는. 이건 안 써도 돼요. 그냥. 어숨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Image. 허... OK. 넌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더하기 그는 누구니? 이름을 해볼거에요.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는 뭐예요? Can you tell me? 이거 너하기, 그는 누구니? Who is he? 이거 두 개를 합친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말로 합쳐봅시다. 넌 나에게 말해줄 수 있겠니? 그는 누구니를 일단 우리말로 합치면 너는 나에게 누가 누군지 말해줄 수 있겠니? OK. OK.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물음표가 붙어있는 건 너는 말해줄 수 있겠니? 그쵸? 그 다음에 그가 누군지라는 말은 물음표를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안 붙였어요. 그럼 이거 두 개가 합쳐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Can you tell me? 넌 나한테 말해줄 수 있겠니? 이건 똑같잖아. 그쵸? Can you tell me? 그대로 가요. Can you tell me? 해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런다? Who he is 입니다. 그쵸? Can you tell me? Who he is? 이렇게 해야 돼요. Who he is? 예. Can you tell me? Who he is? 그래서 얘를 보고 이제 뭐라고 할 예정이다? 강적 문이라고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거 있죠? 이거. 누가 창문 깼어?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너는 나에게 누가 창문 깼는지 말해줄 수 있겠니? 이래도 똑같은 질문이죠. 네. 이번에는 뭐 더하기 뭐 하겠다? 영어로. Can you tell me who broke the window? 그대로 붙이면 돼요. 어순이 바뀝.. 얘는 어순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뀌죠? 의문사가 좋기 때문에. 애초에 의문문을 만들 때도 어순이 안 바뀌었죠? 네. 그러니까 간적 의문문이 될 때도 어순이 안 바뀌어요. 하지만 여기는 Who is he? 자, is he는 묻는 말이에요? 묻지 않는 말이에요? 묻는 말이에요. 묻는 말이에요. 어순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어순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is he는 어순이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다른 문장 속에 들어갈 때는 is he가 아니고 뭐가 되는가? He is. 원래 주소들이 바뀌어야 돼요. 어순이 애초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게 조금 이따 이제 할 거기 때문에 끊어있기 잘 해놓으란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문제는 이런 것들이네요. Who is your girlfriend? That pretty girl is my girlfriend. The architect is Vincent Van. 이거 뭐라고 읽거든요? 읽어야 돼요. Vincent Van Gogh. Vincent Van Gogh. 그렇습니까?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그렇죠.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어디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네덜란드. 네? 독일. 졸업활동이요? 어디에서 주로 활동했어요? 독일! 독일보다는 스위스에서 많이 반품했죠. 오직 칸. 오케이. 민헨이 어디에요? 예? 민헨? 민헨은.. 민헨이 어디 있을까? 민헨이 뭐에요? 민헨. 김 키티티스. 이 분은? 문. 우리집과 그 과연을 아시기 바랍니다. 제가 통역을 많이 하는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하는거에요. 네덜란드. 이렇게 잡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봅이? 하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잡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봅이가 .. 이렇게 잡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봅이가 .. 이렇게 잡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봅이.. 이렇게 잡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봅이가.. 이렇게 잡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봅이..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2번하고 3번하고 뭔가 똑같죠? 그쵸? 나중에 2번하고 3번하고 뭐가 똑같은지 얘기해주세요 네 네 네 이 둘의 뭐? 중통점은 무엇인지 2번과 3번의 중통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우리말과 뜻이 같도록 관로안의 말을 배열해서 문장을 완성하라 했는데요 누구는 너는 누구를 누구를 뭐한 기다리고 있니 무슨 시제 현재 진행형 시제죠 너는 현재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사진에서 너의 아버지는 누구니 어디서 사진에서 너의 아버지는 누구니 그 다음에 누가 그 가구를 만들었니 여기에서 누가 누가 무엇을 그 가구를 뭐했니 만들었니 누가 누구를 만들었니 누가 그 다음에 3번 누가 너는 언제 지난 2주일에 누구를 누구를 뭐했니 만났니 그러니까 자 자 그러면 여기에서 2번 3번 하고 공통점이 있는게 몇 번 인지 아 그렇습니까 여기에 2번 3번 하고 공통점이 공통점이 있는게 하나 있죠 하나요 하나요 하나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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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4개 중 하나요 2번 2번 3번 그 다음에 그 남자는 누구였니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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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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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여기 또 둘중에 하나가 공통점이 있죠 하나요 네 하나 있잖아요 두개 다 공통점인가요 저는 다 그렇습니까 여기 2번 3번 2번 3번 뭔가가 똑같아 네 자 지금 A문제 잘 이해 못하는 친구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설명하면 대화를 완성시키란 말이야 A가 뭔가 묻고 B가 대답하는거야 A가 얘 보기에 나와있는거 Who is your girlfriend 니 여자친구는 누구냐 그랬더니 That big girl is my girlfriend 저 예쁜 여자애가 나의 여자친구야 주는데 공방 찍힌거죠 맞습니까 대화가 잘하는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1번 같은 1번 문제 보면 A가 뭐라고 물었더니 The artist is vincent dango 그 예술가가 vincent dango 나 라고 대답해주는거죠 네 그럼 A가 도대체 뭐라고 물었던데 그 예술가는 vincent dango 라고 대답하는건가 를 완성시키라는 얘기죠 뭔 얘기인지 알겠죠 네 우리가 수업할때 이 대답 듣고싶으면 뭐라고 물을래 했던 그겁니다 됐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푸는거에요 알아서 우리가 숙제내려 그 다음에 포커스 31 아니 지금 풀어도 돼 풀어두고 부딪히는 필요 없어 됐습니다 부딪히는 필요 없어 오케이 나는 이제 기다리지는 않고 계속 수업한단 말이야 실제로 나가는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왓에 대한 얘깁니다 자 우리가 미리 보면 왓은 뭐로도 쓰이고 왓은 뭐로도 쓰이고 왓은 의문대명사 무슨 뜻일 때 왓 왓 왓은 뭐로도 쓰인다 왓은 의문혁명사 대표적인건 무슨꽃 왓은 블라우알 이럴때는 뭐를 이룬다 정어리 뜻은 무슨 어떤 이런 뜻이죠 무슨 어떤 뜻이고 이 특징은 왓은 정어리를 이룬다 음 왓은 무엇 무엇을 이란 뜻이고 사물이나 사람의 이름 그 다음에 직업 사람의 이름 이름은 아닙니다. 여기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해야 되죠. 사물의 이름이나 사람의 직업을 물을 때 쓴다에요. 맞은 무엇이란 뜻으로써 사물의 이름이나 사람의 직업을 물을 때 쓰고 씁니다. 책상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책상을 가르치면서 who is this 하진 않죠? what is this? 이렇게 할게요. 사물의 이름 또는 사람의 직업. 상대방의 이름이 궁금할 때 뭐라고 물어요? what's your name? who are you? who are you?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묻죠. 하지만 사람의 직업이 궁금할 때 내 직업이 뭐냐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한다? what do you do? what are you? what is your name? my name is brian. what is your name은 뭐하고 똑같은 뜻이다? who are you? what is your name? 그쵸. 그쵸. 근데 상대방한테, 외국인들한테 what is your name? 이렇게 물으면 되게... 원어민체샘한테 what is your name? what is your name? 이러면... 이 새끼들 나한테 질문. 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하실걸?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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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렉스는 무엇을 만들어. 누군은? 알렉스는. 무엇을? 무엇을? 뭐 했니? 만들었니? OK. 무슨 시제? 과거 시제. 그쵸. 과거 시제입니다. 그럼 계속해서... 2번. 누구는? 뭐로서? 아치고 있어. 무엇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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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시재 과거시재 서수형 문제에 답을 신경써야하는 두가지가 시재 시재와 수 수와 시재 우리말에는 그런거 별로 안 따지는데 영어에서 무지하게 따지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3번. 너는 그에게 무엇을 말했는데요.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무엇을? 뭐했니? 말했니? 시제는? 과거. 너는 그에게 무슨 말을 했니?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서 하나. 좀 이따 갈게요. 말하다. 동사들을 쭉. 말하다. 많잖아. 그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래서 그들은 무엇을 연주하고 있니? 누가? 그들은 무엇을? 무엇을? 뭐하고 있니? 연주하고 있니? 연주하는 중인이죠. 그래서 무슨 시제? 상대내용. 그렇죠. 여러분들 이제 중학교 1학년 이정도 되면 여러분들 배운 시제를 한글로 써라는 것들 보고 이게 무슨 시제로 표현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알아야 돼요.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5번. 누가? 누가? 누가 누워서시는 것은 무엇을? 어떤 방언을? 뭐하니? 뭐하니? 주는ove?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는 5번하고 공통적인 것이 몇 번인지를 춘 knees? 보자. 5번의 이 부분과 공통적인 게 몇 번인지。 которые 충분하 marsği 5번의 이 부분과 공통적인이 몇 번인지? 5번하고 공통적인게 몇번입니까? 오케이 없을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하다 한번 정리할건데요 말하다 한번 다 얘기해보세요 여러분도 알고있는 말하다 하나 남았네? 더 읽어둬있죠? 자 얘들을 왜 알아둬야되냐 어떤식으로 쓰이는지를 여러분들 알아둬야되기 때문입니다 자 tell은 어떤식으로 쓰이느냐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tell tell a b 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방법은 뭐가 있느냐 tell a to 동사원형 이 두가지 스타일을 쓰입니다 tell ab tell a to 두가지 형태로 쓰입니다 아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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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요 그 그리고 또 스피커는 어떤식으로 중국 쓰이나요? 스페이 잉글리쉬 그 다음에 세이는 어떤식으로 쓰이나요? 스페이 잉글리쉬 문장으로 쓸까요? 당연히 그녀 나는 그녀에게 내가 행복하다라 것을 말한다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그녀에게 말합니다 I say that I'm happy to her 이 토크는 어떤식으로 쓰이나요? talk to me talk about it 나랑 대화 좀 하자 나에게 얘기 좀 해줘 talk about it 그곳에 대한 얘기 좀 하자 내 토크는 뭘 좋아한다? 전체사 전체사 talk to me talk to me talk about it 그곳에 대해서 얘기 좀 합시다 talk to me 얘들은 토크는 전체사 전체사 전체사가 있어야만 명사를 가질 수도 t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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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 tell the truth tell me the truth A에게 B를 말해주다 A에게 B를 말해주다 tell tell me the truth 너에게 진실을 뭐하나 말하나 말하나 이거는 수요동사 그 다음에 tell a to do My mom told me to do my homework 그렇게 쓰이죠 My teacher told me not to sleep 이렇게 하겠죠 동의가 말합니다 My teacher told me not to sleep 선생님이 너한테 뭐라고 얘기한거야 자지말라고 자지말라고 tell a to do A에게 뭐뭐하라고 말하다 tell a to do tell a to do tell a to do 그래서 얘는 이제 앞으로 자주 얘기할거에요 그럼 이 얘기 왜 했느냐 몇번 문제 때문에 A의 3번때문에 얘기한거에요 너는 그에게 무슨 말을 했니 됐습니까 네 그럼 여기에 딱 쓸만한게 뭘까요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대답을 뜨고 싶어 그래서 이 대답을 뜨고 싶어 I say that I'm happy to her 그래서 that I'm happy to her 그래서 that I'm happy to her That I'm happy 내가 뜨고 싶어 뭐라고 부를래 What do you say to her 라고 묻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6번 문제 A의 6번 A의 6번 문제 아 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제 무슨 일이 생겼었니? 시제는 무슨 시제? 과거 시제도 어제 무슨 일이 생겼었니? 또 장문하는 것이길 바랍니다 언제, 어제, 무엇이 뭐 했었니? 발생했었니? 대화의 링크는 알맞은 말이 쓰랍니다 뭐라고 뭐라고 물었었니? He is a convert programmer What he did more I bought some fruit What is more My favorite color is blue One more She studies clear 그 다음에 그 다음에 I'm in the same way 1번은 질문은 무슨 시제에요? 현재 2번은 과거 과거 따라오고 있습니까? 1번은 현재인지 알겠어? 1번은 현재 시제 2번은 과거인지 알겠어요 3번은 무슨 시제에요? 현재 현재 그쵸? 4번은 강제 현재 그쵸? 5번은 현재 현재 네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음 어? 그게 없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배후 문제를 여겨서 문장을 써봐라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누구는 언제 무엇을 하고 있는 누구는 어느 시제 현재 진행 시절 그쵸 현재 진행 시절 현재 진행 시절 하면 된다 그 다음에 그녀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냐고 있네요 누가 그녀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니 무슨 시제 그쵸 그녀에 대한 사실 확인 팩트 체크일까 단순히 현재 시제도 그 다음에 여기에 5번 뷔의 5번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방금 봤던 그녀는 어떤 동물을 좋아하니 2번 하고 둘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뷔의 5번과 그 다음에 국가서 문장 응용하기 2번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위치로 라고 합니다 뷔퍼스 플레이트 위치 위치도 마찬가지 의문 형용사로도 쓰이고 다시 말하면 덩어리를 이룰 때도 있고 그 다음에 의문 대명사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자 위치는 어느 것 자 이 설명은 지금부터 위치가 뭐로 쓰일 때 의문 대명사 그렇죠 의문 대명사로 쓰일 때 끊어 읽기 할 때 덩어리 이루는 덩어리 이루지 않는 뜻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의미죠 제한된 수의 대상들 중에서 이걸 보고 선택지라고 하죠 선택지 선택지 중에서 선택을 할 때 어느 것을 고를지를 물어볼 때 쓴다 그래서 여기 which is your pen this is this or that 하고 있죠 어느 것이 네 펜이니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this is my pen 이것이 내 펜이야 그렇죠 여기 which is your pen this or that 하고 있네요 여기서 위치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어느 위치에 대한 대화가 있잖아 which is your pen this or that 비가 this is my pen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this에 대한 대답 뭐예요 아 참 미안 위치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my pen 그렇죠 this가 대답이죠 그렇죠 어느 것 이것 그럼 this를 보고 뭐라 그래요 지시 대명사 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위치는 뭐다 의문 대명사 위치에 대한 대답이 뭐니까 위치에 대한 대답이 명사니까 위치에 대한 대답이 명사니까 이 위치는 뭐죠 뭐다 명사다 명사다 그 다음에 이제 우유를 좋아하는지 주스를 좋아하는지 어느 걸 더 좋아하는지 묻고 있죠 그쵸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which do you like better milk or juice 그랬더니 난 주스가 들어와 I like juice better 됐습니까 그럼 위치에 대한 대답이 뭐예요 주스죠 주스죠 주스의 품사는 명사죠 의문 대명사란 말이죠 which do you like better milk or juice I like juice better 그래서 의문 대명사로 그래서 의문 대명사로 써서 했을 수 있도록 얘기했고 이제 CF 비교해서 위치가 뭐로 쓰일 때 의문 형용사로 쓰일 때 그래서 뭘 이룰 때 덩어리 덩어리 지울 때 의문사가 덩어리를 만들 때 의문이 중요합니다 Which camera is yours this your dad 이룰 그다트 카메라 is mine 여기하고 있죠 그렇습니까 어느 카메라가 네꺼냐 이거냐 저거냐 저게 내꺼야 하고 있죠 저 카메라가 내꺼야 이룰 여기 있죠 그럼 여기에 that one is mine 해서 mine 와 원하고 mine 에 대한 얘기할던데요 여기에 원은 뭐 대신 왔어요 그쵸. that camera 되셨죠? 그 다음에 my는 풀면 뭐가 되요? that camera is my camera 저 카메라가 내 카메라야 내꺼야 that camera is mine that one is mine 그래서 여기 있는 one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면 one은 물론 무슨 뜻도 있지만 하나 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을 쓰인거죠? 여기서는 하나가 아니죠? 여기서는 무슨 뜻을 쓰인거죠? 앞에 나왔던 것 대신 one 하나가 아니고 뭐다? 얘는 뭐다? 명사란 말이에요. one two three four 할 때 그 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때 원은 뭐라고 한다? 대명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카메라가 몇개니까? 한개니까 원으로 하는거죠. which camera is yours? this or that? that camera is mine 그저 끊어있게 하면 which camera 어느 카메라가 너의 곳이냐? 이거냐 저거냐 위치에 대한 데가 which camera is yours? this or that? which에 대한 데가 뭐에요? that이죠. 어느 카메라? 저 카메라 저 카메라 그렇습니까? 이 that는 this나 that은 지시 대명사일 때도 있고 지시 형용사일 때도 있죠. 지금은 뭐에요? 이래서 형용사인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위치는 뭐다? 의문 형용사다. 어떤 카메라? 저 카메라 어떤 카메라? 저 카메라 이 카메라 말고 저 카메라 저 카메라 저 카메라 저 카메라 저 카메라 저 카메라 너는 어느 시를 읽었니? 하고있네요. 누구는 너는 너는 무엇을 어느 시를 뭐했니? 읽었니? 그렇습니까? 이제는 과거 과거 계속 계속 저 이 번 그는 어느 아파트에 다니고 있네요. 누구는 어디에 노하니 사하니 있습니까? 무슨 시제 그 그렇죠. 그에 대한 사실 확인이니까 현재 시제죠. 그는 어느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어느 분이 그녀의 아버지니? 어느 남자겠죠? 어느 남 누가 어느 남자가 누구의 뭐니? 그녀의 아버지니? 하십니까? 이제는 4번 이것과 저것 중에 어느 것이 이재장근이 하고있데요? 뭐 중에 이것과 저것 중에서 누가 언제 것이 뭐니? 이재장근이 하고있죠?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느 것이 너의 것이 이재장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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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랬장근이 그래서 너는 빨간 것과 파란 것 중에서 어느 표를 가지고 있니 하고있데요 누구는 뭐 중에서 빨간 것과 파란 것 중에서 무엇을 저의 표를 뭐하니 가지고 있니 맞습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가지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조사해야될건 4번만 다르죠 1 2 3 4 5 순에서 4번만 다르죠 동의하십니까? 너는 어느 시를 읽었니? 그는 어느 아파트에 살니? 어느 분이 그녀의 어느 남자가 그녀의 너는 다양한 것과 파란 것 중에서 어느 표를 가지고 있니? 4번만 다른데 4번만 나머지 애들과 다른 점이 무엇인가? 1 2 3 4 5을 비교해 봤더니 4번만 뭔가 다른 점이 무엇인가? 4번만 가지고 있는 차이점은 무엇인가? 됐습니까? 1 2 2 3 2 2 3 2 2 3 3 3 3 4 4 5 5 5 5 6 7 7 10 10 10 무슨 무슨 말이야? 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분위기잖아 아 이 병원이 있을 것인가? 이거 누구 병원이야? 스티커 뭐예요? 세인트 뭐 성 무슨 무슨 병원 성 마리아 병원, 성 브라운 병원 병원 이름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오케이 그러면 휘현아 이게 무슨 얘기하는 것 같아 못 건드려온 것 같아 뭐 그렇게 그가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이냐? 그죠 그가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이냐? 그죠 그는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이니? 성 마리아 병원이니? 아니면 성 브라운 병원이니? 그는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이냐? 우성마리아병원에 이건 중이되네요 그 다음에 이건 사솔 이건 어떤 내용인 것 같아? 너는 춤추는 거랑 노래하는 것 중에 몬스터 선비를 느낄게 그랬더니 뭐래요? 나는 춤추는 클럽에 흥미를 느낀다 그래서 규현 Be interested in이 뭐예요? 어 Be interested in의 뜻이 뭔지 모르겠음 주가 모르는 사람들은 주사해보세요 왜요? 제가 뜻은 Be interested in의 뜻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조이야 뭐 어떤 3번 대화는 무슨 대화인 것 같아? 네 그쵸 너 어느 가방 샀냐고 묻는거죠? 흰색과 까만색 가방 중에 어느거 샀냐라 그랬더니 어느거 같대요? 나는 이 까만색 가방 샀다 이러고 있죠? 네 내가 한번 그 그 그래서 동희야 4번은 뭐 어떤 데가 갈 것 같아? 피자와 스파게티 종류에 어느 음식을 하나 그랬더니 스파게티를 원한다고 스파게티에서 네 그 다음에 그 다솔 5번은 어떤데요? 아 그 축구랑 야구 중에 무엇을 더 좋아하냐고 근데 야구만은 못하고 야구만은 못하고 아 오케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의 4번하고 그 다음에 A의 4번은 어떤 공통점이 있죠? 선측 4번 그렇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뭔지 A의 4번과 B의 4번이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그렇습니까? A의 4번과 B의 4번은 어떤 공통점을 갖고 있는지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커피와 차 중에서 어느 것을 원하냐고 누구는 너는 커피와 차 중에서 무엇을 뭐하니 원하니 시제는 상탈제제 상탈제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이것과 저것 중에서 어느 공이 네 것이니 무엇이니 너의 것이니 너의 것이니 너의 것이니 다 찾아봐야되요 너의 것, 나의 것, 그네의 것, 그네의 것, 그네의 것 모르면 찾아오세요 조용히해 조용히해 공부를 안하고 눈치만 빨라 조용히해 그것의 것은 왜 없지? 그것이 어떻게 물건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의 것은 없습니다 동물이 소유할 수 있는 것 같아 그 다음에 교과서 배운 문장을 응용하기에 1번과 B의 4번과 A의 4번의 공통점이 뭔지 A의 4번 A의 4번 B의 4번 그 다음에 교과서 문장을 응용하기에 1번의 공통점이 뭔지 됐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눈치가 다른 사람들은 뭐가 공통적인지 알만이 한데 조용히해 2번 말하고 싶어 죽겠는 모양이죠? 말해봐 나한테 죽어 자기 뇌를 쓸 수 있는 기회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그냥 옹알음하고 있었잖아요 옹알옹알하고 애기를 응용한다고 하듯이 많이 하지 않았어요 아 쌤 뭘 자꾸 조사해 죄송합니다 그래서 조사하기 싫어서 보냈잖아 그 다음에 지금까지로 나눌 수가 있죠 지금까지 배운 것을 이 전과 이 윗으로 나눌 수 있죠 그쵸 어떻게 나눌 수 있는거 대몽사 대명사 자 될 수 있는거죠 위의 것들은 뭐가 가능한거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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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만 쓰인다는게 아니구요 대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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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룸에 대한 대답은 뭔일수도있다 성용사일수도 있죠 하라이유 지금 초이한테 선생님이 캠 cultivate 이렇게 물어봐도 초이 가 아임 베리 타이얼 and tensely 이렇게 이야기 하겠죠 예 아닌거 같은데 내가 그런가 이렇게지 바론파랑 같다 했어 방앗 따게 낫습니다 에? 아 깻지 깜짝삼났나 아니 그쪽 까지 놀랄 거냐 없잖아 그래요 방아도 좋아져 너무 티났어 너 이번에 방아가 좋아져 자 WHEN과 WHERE에 대한 이야기 WHEN은 뭐 잘 알다시피 언제죠? 그쵸 근데 구체적으로 시간이 궁금하면 WHAT TIME 그쵸? 무슨 요일인지 궁금하면 WHAT DAY WHAT DAY 몇 년인지 궁금하면 WHAT YEAR 그렇습니까? WHAT YEAR는 뭐 WHAT YEAR야 단순으로 물어봐야죠 WHAT YEAR 라고 물어보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몇 월달인지 궁금하면 ONE MONTH 그렇습니까? 뭐래 그 다음에 WHERE는 어디 장소가 궁금할 것입니다 WHEN은 언제라는 뜻으로써 시간과 날짜 등을 물어볼 것입니다 그래서 WHEN DOES THE MOVIE START? 무슨 뜻이에요? 언제 영화가 시작하냐 그쵸 영화 언제 시작하냐 그 무비 암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것이 시작됩니다 IT STARTS 몇 시에 AT 11 O'CLOCK 그래서 여기에 WHEN에 대한 대답이 B에 들어있죠 그쵸? B에 들어있는 WHEN에 대한 대답은 뭐예요? AT 11 그렇죠 AT 11 못 알고 있어요 AT 동사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명사가 뭐 됐다? 동사됐다? 무슨 시 됐다? 그쵸 어찌 시가 됐단말고 뭐에 대한 대답은 동사다? WHEN WHERE WHY WHEN DOES THE MOVIE START? IT STARTS AT 11 11 11시에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IT STARTS 11 하면 절대로 안되죠 IT STARTS AT 11 대답이겠죠 WHEN에 대한 대답이니까 명사인 11 O'CLOCK을 무엇입니다 얘만 있으면 무엇이죠 무엇 11시 언제 11시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니 생일은 언제니 하고 있죠 그래서 니 생일은 언제니 WHEN IS YOUR BIRTHDAY 그쵸 그럼 B에 대답해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어 IT'S AUGUST 22nd 이렇게 대답할 수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다 그쵸 IT'S ON AUGUST 22nd 그래서 생일이 언제인지 물어봤더니 내 생일은 언제다 8월 22일이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 오늘 왜 있어야 되죠 이거 무슨 타임이야 캘리너 타임 캘리너 타임 우리 말투씨 뭔데 날짜 날짜 그렇습니다 캘리너 타임은 전주사 못쓰고 ON 쓰고 무슨 타임은 못쓴다 그쵸 Clock 타임 시계 시간은 못쓴다 전주사 S 쓴다 했죠 그렇습니다 시계로 시계 표현적으로 몇시에 할 때는 전주사 S 이구요 그 다음에 몇월 며칠날 할 때는 전주사 ON 이라는거 여러분들 1학기 때 다 했던 것들이고 중요하죠 When is your birthday It's on August 22nd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When에 대한 대답 뭐에요 When에 대한 대답 On August 22nd 맞습니까 네 이렇게 전주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When에 대해서 빠뜨리는거 없나 네 없어요 없어야만 해요 니가 어떻게 알아 왜 없어야만 해요 니가 어떻게 알아 어색 그거 하나 있잖아 뭐 On이랑 When이랑 또 하나 뭐 더 있잖아 그치 뭐라고 When에 대한 대답으로써 뭘 쓰는 경우도 있어 When에 대한 대답으로써 하나 남았네 At On In 그렇죠 In 이거 뭐부터 In 쓰더라 In In Morning In this morning 그건 통째로 외워야될거구요 그건 그냥 외워야될거구요 그건 그냥 외워야될거에요 그건 그냥 외워야될거에요 구분하세요 네 In 뭐부터 쓴다 In July 이렇게 달이름부터 달이름부터입니다 달이름부터 달이름부터 달이름부터는 전주사 못쓴다 In In 7월에 In July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규칙대로 가는 표현 몇시에 할 때 & 며칠에 할때 On 몇월달에 In 2010년대에 할때는 In 2010 인 쓴단말이에요 그 다음에 통째로 외워야될거 뭐였냐 아침에 In the morning 인과 종호회 In the afternoon 오후에는 in the afternoon 저녁때는 in the evening 밤에는 at night 통째로 외워야될 거라고 했어요 Where에 대한 얘긴데요 Where는 어디에서?라는 뜻으로 장소를 물어볼 때 쓰죠 우체국 어딨냐고 It's next to the bank 우체국 어딨나요 Where is the post office 앞만 길어봤자 그래서 그것은 있습니다 It is 어디에? Next to the bank Where에 대한 대답이 뭐죠 Next to the bank 어디에 은행이 어떻게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관계를 맺고 있고 Next to 정신하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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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are you Visit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빌릿을 고우로 고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빌릿이드를 모르고 고칠거냐면 went to 로 고칠거에요. where did he go? he went to the art museum 로 고치겠어요. 왜요? 좀 이따 얘기해줄께 갑니다. 니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니가 사랑하고 있는 그 이유가 맞는지? 어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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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 축복 그래서 이렇게 고치고 질문이 where did he go? 그가 무슨 시제에 과거 시제에 어디 갔었냐? 누가 어디 갔었냐? where did he go? 그가 과거에 어디 갔었냐? he went to the art museum 그는 미술 박물관에 갔다. where did he go? 어디 갔었어? he went to the art museum 그럼 여기에서 where에 대한 대답이 뭐에요? to the art museum 그렇죠. 어디로 박물관에 갔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알고 있어요? 조치사 그렇죠.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ere 저에 대한 대답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The art museum은 what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래서 비짓으로 똑같은 질문을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셔야 될까? what did he visit? what did he visit? what did he visit? he visited the art museum the art museum 저쪽에서 달려있어? 안 달려있어? 안 달려있어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야 what 모든 사람 말입니다. 그니까 근데 where did he visit? 쓰기도 합니다. 네. 그냥 원래는 규칙에는 안 맞는데 말 버릇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원래는 규칙을 보고 관용적으로 봐주는 표현이라 합니다.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문법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문법답게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이거 해야죠. 아아 아 뭐해요? 아 이거 비교해야죠. 아 아까도 뭐 비교했어? 아까도 add, on, in 비교했죠? 네. 지금도 add, on, in은 뭐에 대한 데다만 그렇게 쓰는 거야? 네. 뭐에 대한 데다? clock time at calendar time on 뭐부터 in 뭐 이름 됐습니까? 달 그러면 장소에 대한 얘기도 add, on, in을 쓰죠? 네. 그쵸? 그래서 그 버스 정류장에 at the bus stop 다 쓴다 했죠? 이거는 어떤 느낌일 때 가라키는 손가락질 손가락질 뭐하냐 핑크 쉐이킹 그래서 이거는 포인팅하는 느낌일 때 그니까 포인팅이 손가락질합니다. 손가락으로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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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는 못 쓴다 add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on은 어떤 뜻을 쓴다 했죠? on 뭐 on이 들어가는 where에 대한 데다가 아무거나 얘기해 주세요 on the street 뭐? on the street 그렇죠. on the street 또 뭐? 아니에요. 잘 못 말했어요 뭐 on the desk도 물론 가능하지만 그렇습니까? 내가 설명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어? on the street 무슨 뜻이에요? 그 길거리에서 그 길거리에서 어떤 느낌일 때 옷을 쓴다고 그랬어요? 뭔가 위에 있을 때 그것도 있지만 하늘에서 봤을 때 어떻게 생긴 것들 향면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들 맞아 그렇죠? 하늘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것 뭐야? 민장동 26길 11 동성동 그렇죠? 아 동성동 동성동 26길 11 이런 것들 지도에서 보면 이렇게 표현 되죠? 네 그렇죠? 그럴 때 못 쓴다 못 쓴다 좋습니다 on 그러니까 하늘에서 봤을 때 어떤 섬으로 생긴 것 섬 모양으로 생긴 것 보통 도로적으로 무슨 무슨 거리에 어디 어디 길에 이렇게 할 때 on 물론 어디 어디 위에 할 때도 on 이고요 천장 위에 붙어있어도 머더 실링 머더 실링 머더 실링 머더 실링 붙어있으면 on 일단 네 그 다음에 in 바닥이랑 천장 그렇죠 3차원 공간 속에 있을 때도 in 또 인구미 이런 것 처럼 넓은 장소로 못 쓴다 인 쓴다 있죠 그러니까 그 상자 안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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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신목고 답하고 있죠? 팩트체크니까 무슨 시절? 현재 시절 그 다음에 일단 규현아 A의 2번 질문과 대답은 무슨 얘기하는거야? A가 뭐라고 물어더니 B가 뭐라고 대답하는거야? B가 뭐라고 대답을 했니? B가 나랑 몇 시에 전화했니? B가 나랑 몇 시에 전화했니? B가 그는 B가 나랑 5시에 전화했다 너 나랑 언제 전화했어? 너 나랑 몇 시에 전화했어? 그는 나랑 5시에 전화했는데? 대화가 자연스러워? 자연스럽지 않아? 그럼 어디에 남편 있을까? 그는 너에게 언제 전화했니? 그는 너에게 언제 전화했니? 그는 너에게 언제 전화했니? 그가 나한테 5시에 전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뭐라고 뭐라고 물었더니? 이거는 뭔 대화인지 알겠죠? 네! 그 다음에 4번은 어쩌고저쩌고 했더니? 이것도 뭔 질문과 뭔 대답인지 알겠죠? 네! 앨리스 앞만 길어봤자? 쉬! 쉬죠?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이니까 그 다음에 어쩌고저쩌고 그 다음에 5번 그 다음에 5번 동희 5번은 뭐라고 묻고 뭐라고 대답하는 것 같애? 지난 여름에 어디로 여행 갔던 야구뷔 오니까 그들은- 지난 여름에 그들은 어디로 여행 갔던 야구뷔 오니까 지난 여름에 그들이 어디로 여행 갔던 야구뷔 오니까 지난 여름에 그들이 어디로 여행 갔었니 했더니 뉴욕을 받았다 B는 칼디라기죠? 누구는? 너는? 언제? 언제? 누구를? AB를? 뭐했니? 만났니? 무슨 시제? 과거 과거 시제 너는 언제 AB를 만났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너는 그때 어디에 있었냐고 누구는? 너는? 언제? 그때? 어디에? 어디에? 뭐했니? 있었니? 시제는? 과거형 됐습니까? 과거형 됐죠. 그때니까 그 다음에 너의 나라에서 어린이나라는 언제냐고 그쵸? 어디에서? 너의 나라에서 누가? 어린이나라는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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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니? 말이죠. 너의 나라에서 어린이나라는 언제? 언제? 그 다음에 그의 시계를 어디서 찾았느냐고 아 참 3번 시제도 다행했죠. 너의 나라에서 어린이나라는 언제냐는 너의 나라에 대한 뭐 체크? 태크 체크 그러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우리 나라에 대한 사실 확인이니까 현재 시제에 무슨 문제가 되겠죠?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시계를 어디서 찾았느냐고 누구는 그는 그의 시계를 어디서 찾았느냐고 그의 시계를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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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했니 찾았니 시제는 과거 시제 그 다음에 그는 그의 시계를 어디서 찾았느냐고 누구는 그는 언제 언제 무엇을 뭐했니 시제는 과거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눈치 쳤는지 모르겠는데 A하고 B를 하면서 내가 지금 뭘 안 묻고 있어 공통점 그렇죠 얘랑 공통점이 누굴까요 를 왜 안 묻을까 없으니까 그렇죠 없으니까 그렇죠 네 지금은 그러면 이거 풀이할 때 그걸 얘기해 주세요 왜 왜 왜 쌤은 왜 쌤은 아 아니요 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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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쌤은 왜 쌤은 여기서 공통점이 있어서 찾아오라는 얘기를 안 할까 에 대한 대답은 바로 없어서 여기에 있죠 그쵸 그쵸 소비에 대한 대답은 여기 아 그니깐 시그라 하하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니깐 그니깐 어떤 질문으로 나올지 다 정해졌지 않아도 사실 여러분들은 뭐 넘길 필요는 없는데 아 근데 그것만 모르는 건 아니네요 아 이건 취소 취소 아 취소 나이스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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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그 다음에 교과서 문장 응용하기 배움 문장이면서 영작하기 너는 언제 일어나냐고 있네요 누구는 너는 언제 언제 일어나니 취재는 현재 너에 대한 사실 확인이니까 현재 시계죠 팩트 체크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 어디 점심 먹었니 하고 있네요 누구는 너는 어디서 어디서 무엇을 점심을 뭐했니 취재는 과거 그쵸 과거의 사실 확인이죠 과거 2 2 3 2 하우를 원래 하우가 중요한데 과이부터 할까 네 그래요 네 과이부터 할게요 한 두다 하면 돼요 어차피 오늘 하오 할 거 아니에요? 네 하오 그럼 하오 먼저 하면 안 돼요? 아니 싫어 하오 차려 왜요? 그냥 귀찮게 하고 있어 네? 네 그런 건 아니고요 하오는 좀 설명할 게 많아서 하오 안 해요? 하오는? 내가 제일 싫은 거겠지 뭘 안 해? 아니요 아니에요 영어 문법이 싫은 거겠지 그렇죠 그렇죠 영어 문법 싫으니까 공부하지 맙시다 네 오케이? 영어 문법 뭐 그냥 뭐 여러분들 다 뭐야 유학 가? 유학 가 영어 문법 말을 공부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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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아니면 부모님하고 하루에 무조건 8시간 1시간씩 영어로 대화해 우와 영어 문법 필요 없어 서로 대화를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하하하 처음으로 막 가르쳐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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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뭐 화장실에 수돈 없어서 좀 갖다주세요 뭐 이렇게 막 일을 하고 싶은데 문 쭉쭉 흘리면서 막 이렇게 막 돌아가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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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은 주로라고 하는데요. 대답은 주로랑 빼고 빅콘으로 할 수도 있다. 그렇습니까? 할 수도 있다. 할 수도 있다. 빅콘으로 해야만 될 것 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안 된구나. 빅콘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Why do people like pizza 하고 있죠? Why do people like pizza? 사람들은 피자를 왜 좋아하니? Because it's delicious. 그래서 왜 좋아한다? 맛있기 때문에. It는 뭐 대신 왔어요? 피자. Because pizza is delicious. 피자가 맛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필요한 걸 보고 뭐라고 한다? 그렇죠.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이유의 부사절이라고 쓰고 여러분은 뭐라고 하냐면 Why에 대한 대답인데 무슨 시다? 어찌인데 뭐도 들어있다? 주어 동사가 들어있다. 어찌씨 덩어리인데 누가 뭐한다? 이거 없다. 진짜 비꼬지 없으면 It's delicious 하면 뭐해요? 맛있다. 맛있다. 그렇죠? 독립 만세 할 수 있는 완벽한 문장이죠 이거.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비꼬지라는 접촉사가 붙으니까 독립 만세를 못 부르고 그것이 맛있다 가 아니고 맛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자를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의 이름이 된거죠. 그 다음에 자 앱슨트 반갑죠? 안 반갑나요? 네. 그쵸. 앱슨트 뭔 뜻인데? 조사하고. 앱슨트는 내가 가르쳐 줄게요. 아싸. 아싸. 왜냐하면 가르쳐 줄게요. 여러분도 외워야되게 많아서. 앱슨트의 일단 뜻은 절석 칸입니다. 그러니까 석 하다가 이제 그 어떻게 썼어? 이게 무슨 시에요? 어떤 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비위동사가 있는거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말은 우리말로 뭐에요? 출석 칸. 그렇죠. 출석 칸이죠. 출석 칸. 마찬가지 어떤 시인데요? 얘가 뭐냐 하면 얘가 깜짝 놀라지 마세요. 하나 잔치. 이 자식 뭔줄 알았더니. 선물. 선물인줄 알았더니. 출석 칸. 출석 칸. 자동책 하나. stanc vs.. 벤. Why was David absent yesterday? 이유 묻고 있는거죠? 누가 언제 뭐 했던 이유? 데이비드가 어제 결석했던 이유를 묻고 있죠. And why was David absent yesterday? 갱이 너네 왜 결석했나요? Because he was sick 그가 뭐 했기 때문에? 아팠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주소라는 말을 빼고 because로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요 그러면 이런 문화하면 될까 I do you get a I do I do you get a bully I do you get a bully 그쵸? 그래서 누구 네가 왜 일찍 일어났는지 일찍 일어난 이유를 물었죠 여기에 대한 대답이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름을 뭐라 볼래요 I do you get a bully I do you get a bully A가 뭐라고 물어봤더니 Why do you get up early? 그랬더니 B가 뭐래요? I get up early to go jogging 그래서 왜 일찍 일어냐고 보고 왔더니 왜 일찍 일어났대요? 뭐라고 하죠? Jogging가기 위하여 그쵸 이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To 부정사라고 이제 배웠죠? To 뒤에 동사고 To 부정사에 무슨 요법이에요? 그쵸 이런걸 보고 뭐라고 한다? To 부정사의 동사죠 To 부정사라는 얘기는 To 뒤에 뭐가 왔다는 얘기야 To 뒤에 동사고 운영이 왔다는게 To 부정사고 안했다는 얘기하고 아무 관계없다고 했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To 뒤에 To가 왔는데 부서적 요법이라는 얘기는 Why do you let up early? Y에 대한 대답이 뭐에요? To go jogging이죠 그쵸? 그럼 Y에 대한 대답이 뭐 무슨시라고? 어찌시죠? 그니까 얘 뭐처럼 쓰인거다? 뭐에 대한 대답으로 쓰인거다? 그쵸? 구사처럼 쓰여서 Y에 대한 대답으로 쓰여서 이런걸 보고 To 부정사의 구사적 요법입니다 Because로만 가능한게 아니구요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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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cause I go to I go jogging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내가 뭐하기 때문에? 조깅하러 가기 때문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질문과 대답을 바르게 연결하라 있네요 Because I'm going to make pancakes Because I like the design Because he missed the bus Because I called them a lie 오케이 여기에 뭐 보여요? 이 문장의 구조 Tell a chanin 그래서 tell a, b 그쵸? tell a, b가 뭔 뜻이었드라 A를 말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say not talk 나 speak 를 못쓴다구요 도와드 그렇습니까? Thold를 쓸 수밖에 없는거죠 여기는 그렇습니까? A에게 B를 말하다 라는 얘기가 해야 되잖아요 그 말을 할 수 있는 말하다라는 tell밖에 없어요 그렇습니까? Why would he like to spoke 어디 어디에 진각하다 빛라잇볼 빛라잇볼 그 다음에 플라워 뭐해요 플라워 와우 아깝다 시스템인데 시스템 하하하하 되게 나왔네요 플라워 제일 큰 소리가 타요 내가 지금까지 초이 목소리 들어보는데 제일 컸어요 목소리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누구누구에게 화내다가 보이죠 누구누구에게 화내다가 누구누구에게 화내다가 보이죠 Be angry at Be angry at 누구누구에게 화내다가 Be angry at 그 다음에 Why did you choose that dress?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이거는 어떻게 푸는거에요 괄호 안에 있는걸 조합해서 우리말로 무슨 얘기를 만들어라 얘기인가를 생각하는거죠 네 네 뭐 어려운 날은 없어 보이구요 콜렉트 콜렉트 뭐에요 수집하다 그 다음에 너는 왜 그렇게 행복하니 누구는 나는 왜 어떻게 어찌 어떠니 그렇게도 행복하니 소해피가 그렇게 행복하니죠 무슨 시제 현재 시제죠 현재 행복한 이유로 묻고 있죠 그 다음에 그녀는 왜 마음을 바꿨니 누구는 왜 왜 무엇을 뭐했니 마음 바꾸다는 뒤에 보이죠 그렇습니까 무슨 시제 현재 시제 과거 시제죠 그렇습니까 그녀는 마음을 왜 바꿨니 왜 변심한거야 왜 군대가 남친을 안 기다리기로 한거니 그렇습니까 오케이 나중에 뭐야 너 군대 갔는데 여친이 너 차면 어떡할거야 군대 가기서 나 여친이 안 만든거지 아하 규현이 너 군대 갔는데 여친이 차도 군대 요즘 짧아요 짧아서 오빠가 일이나 나와서 여친 오빠 에이 어 너 군대 가서 열심히 공 공부하고 있는데 여친이 너 차버렸어 어떡할래 아하 애초에 그런 원인을 싹 자르고 가면 되죠 너는 아예 여친이 안 만든다 아니요 여친이 안 만들다가 어 이제 끝내면 여친 따위 관심 없다 관심있죠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할건데 여친 차버리 네 다겠죠 총 들고 설치지 마 차량 차량 탈려 차량 차량 탈려 2단계 3번 그들은 왜 나에게 묻고 있니 누구는 그들은 왜 누구에게 나에게 뭐하고 있는 중이니 묻고 있는 중이니 왜 나를 파묻고 있는 중이니 이런건 아닙니다 아 아 아 시제는 현대 진행 우측 현대 진행 누가 너 거기 왜 갔어 과거에 하는 행복의 이유를 묻고 있죠 자 오케이 그 다음에 누구는 너는 왜 왜 그렇게를 어떻게 하면 될까 이거 무슨 시제 무슨 시제 무슨 시제 무슨 시제 무슨 시제 무슨 시제 오케이 누구는 사람들 왜 왜 누구를 뭐하니 뭐하니 시제는 산재 시제 그쵸 현재는 우아한 이유를 읽고 있죠 그 다음 하우에 대한 하우에 대한 얘기는 하우에 대한 하우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해놨네요 하우는 어떤 또는 어떻게 라는 뜻으로 상태나 방법 자 상태를 모를 때 모를 수 있단 말이야 자 예를 들어서 날씨의 상태를 어떤지 물어볼까요 오늘 오늘 날씨 상태가 어떤지 오늘 how is the weather 오늘 비가 내리니까 뭐라 그런다 상태를 나타내는 말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혁명사라 그러죠 어떤 상태 비 내리는 상태 그니까 상태를 물어볼 때 하우를 보고 뭐라 그런다 의문 혁명사라고 그니까 상태를 물어볼 때 어떤 상태인지 묻잖아 날씨가 어떤니 라고 묻어 어떤 상태이니 it's raining it's hot it's cold 너의 상태는 진제 어떤니? 어떤 상태니? 졸린 상태야? 아니야 안 졸린 상태야? 그쵸? 얘랑 눈 마주친 뒤로 이제 정신가 딱 들었네요 그쵸? 한 번씩 졸림네 이렇게 얘랑 눈 마주치기 못해 뷰현이 안 맞지 못해? 지금 하고 있냐고? 안 하는데 아 근데 한 시간 지나면 진짜 잘못된 것 같아요 아 맞아 으하핳핳핳 하하하하핳 불희가 왔다가 행복했던데?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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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뷰현이는 전번에는 막 한 한 시간 반 되니까 막 밑으로 막 줄을라 그래 이제 조금 이제 도움이 됐나봐 다행이야. 시작하고 한 시간 정도는 긁어버리고 있다가 한 시간 지나면 또 정신이 나서였던 말이야.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상태냐 물어줄 때 대답이 형용사니까 상태를 물어보라는 말은 어떤 상태니 라고 물어 의문형사고요. 그 다음 방법은 뭐 학교 가는 방법 어떻게 가니 이 말이죠. 이때 방법을 물어볼 때 방법에 대한 대답을 보고 사용할 때는 뭐라고 한다. 의문 유사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왼쪽 대화와 오른쪽 대화가 있죠. 왼쪽 대화는 상대방의 오늘의 상태를 묻고 있으니까 뭐라고 해요. How are you today? 상태가 어떻다? I'm fine. 그러니까 how에 대한 대답 B가 했는데 어느게 how에 대한 대답이요? Fine. Fine의 뜻은? 괜찮은. 좋은, 괜찮은 이런 뜻이죠. 그래서 무슨 시에요? 어떤 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하우를 보고 의문형공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제가 없었니? I'm fine. 제가? Why are you today? I'm fine. I'm fine. I'm fine. I'm fine. I'm fine. terrible. 헉. I don't know how to do this. 학교 가는 방법 물었죠?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합니다? I go to school on foot 여기에 How에 대한 대답 B가 했는데 어느 게 How에 대한 대답이야? On foot On foot에 뜻이 뭐해요? 걸어서 어떤이야?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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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서 그래서 이 How를 보면 뭐라고 합니다? 의문부사 의문부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앞에서 뭐 했었냐면 어느 꽃 What flower 할 때 의문사가 뭘 이룰 수 있다? 덩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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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찾아서 한 덩어리 취급해주라 했죠? How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How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름을 한 적이 있었어 뭐 김수로 왕에게 딸과 아들이 아들 둘하고 딸 열이었나? 12명이예요 그렇죠 하여튼 다 12명이예요 그 12명이란 대답 예를 들어서 대답이 뭐 대이 12 12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12란 대답 듣고 싶어 이거 전문가가 있었는데 한 명은 좀 촉겼고요 그래서 12란 대답 듣고 싶어 뭐라고 묻는다 했더라 그들에게 1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They had 1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They had 12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2란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묻는데 왜 How many children Did they have? How many children Did they have? 이 대답 듣고 싶으니까 뭐라고 물어요 How many children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는데 How many How many Did they have? How many How many children Did they have? How는 나오면 의문사가 동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선생님 이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물었는데 How many How many How many Children Did they have? 라고 묻는다 했죠 그쵸? 근데 이렇게 누르면 걔들 자녀가 몇 명이야? 몇 명이었어? 이렇게 묻는거니까 좀 어때? 좀 괜찮아? 네 그래서 이거 더하기 너는 알고 있니? Do you know? 이거 더하면 우리발로 묻는데 너는 그들이 자녀가 몇 명인지 알고 있니? 이렇게 조금 부드러운 질문으로 바뀌죠 그럼 이거 둘이 합치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Do you know how many children They have? 이렇게 하는 아 그렇습니까? Do you know how many children They have? 라고 하면 얘가 지금은 무슨 의문인데 직접 의문인데 간접 의문 바꾸면 얘가 여기로 속도로 갑니다 그래서 Do you know how many children They have? 그렇습니까? 어쨌든 얘가 뭘 이루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병원을 병원을 이루고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까? 얼마나 많은 자녀들을 이렇게 병원에 지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OK 그래서 How many pens 그렇죠? 얼마나 많은 펜을 Do you have? 너는 갖고 있니? 만약에 다섯 개 갖고 있으면 뭐라고 하면 되겠다? I have five pens How many에 대한 대답은 5 그렇습니까? How many에 대한 대답은 1, 2, 3, 4, 5, 6 와 같은 숫자겠죠 그렇습니까? How many pens do you have? I have five pens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묻고 싶다 그렇죠 이 모자의 가격이 궁금하니까 뭐라 그래요 How much is this cat? 그랬더니 5,000원이다 It's 5,000원 그렇죠 How much에 대한 대답은 How much 가 5,000이 된단 말이죠 5,000원입니다 How much 뒤에 생각할 만은 할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죠 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How much 뒤에 생각할 만은 How much money is this cat? How much money is this cat? How much money is this cat? 이 모자 얼마나 많은 걸 내야 하나요 How much money is this cat? It's 5,000원 그렇습니까? 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강의 길이가 뭐 10km라고 합시다 그렇죠 되게 짧네 뭐있더라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뭐 강 길이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팩트체크죠 그러니까 현재 시점으로 강이 얼마나 깁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long is the river? 그렇죠 How long is the river? 라고 물었더니 10km입니다 It's 10km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길이가 궁금할 때 뭐라고 묻는다? How long? How long is the bridge? How long is the river? 그렇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시간의 길이를 물어볼 수도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넌 서울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니? 라고 물었더니 10년동안 살았다 합시다 10년동안 숫자 시간 단위 동안 살았다 합시다 그러니까 나는 10년동안 살았어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did you live in Seoul? How long did you live in Seoul? 그랬더니 나는 10년 살았어 I lived I lived I lived There There For For 10 years 이렇게 대답하면 되나 그치 규현아 맞죠? 응 그쵸 그쵸 응 맞죠 그쵸 서울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니 뭐라고 물었더니 서울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니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did you live in Seoul? 그랬더니 그쵸 나는 거기 살았다 나는 거기 살았다 나는 거기 살았다 10년동안 지금 이제 어 선생님 무슨 설명한지 하나도 모르겠죠 그쵸 어 얘들도 몰랐어 어 응 응 얘들 다섯번 여섯번 들으니까 아는거야 어 응 너는 지금 몇번째 얘기한지 알아? 내가 이거 지금 10년동안이란 표현은 어떻게 하는지 내가 세번째 너 있을 때 설명했어 어 근데 그중에 한 번을 지금 안 들었어 그치 그럼 너한테는 두 번만 얘기하면 돼 그치 내가 지금까지 뭐 가르치면서 두 번 얘기하고 알아듣는 건 한번도 못봤어 어 다 똑같다니까 잘 들어 그러니까 알겠습니까 시험문제 많이 나오는거기 때문에 내가 설명한다고 알겠습니까 10년동안이 뭐라고 For 10 years 그렇습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뭐설명하고 싶은거에요 뭐 뭐 동안 3종 세트에 대해서 얘기하는거죠 동안 3종 세트 아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겹습니까 아니요 좋습니다 숫자는 몇개 3개 그렇습니까 3일동안 그 다음에 지난여름동안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가 잠자는 동안 전부 다 어떤 질문에 대한지 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Did you live in 서울 넌 서울에 살았니 할 때 이렇게 한다 선생님 이거 뭐 어떻게 이거 외우라고 그러니까 얘들 속에 들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서 어떨 때 4를 쓰고 어떨 때 during을 쓰고 어떨 때 why를 써야 할지를 여러분들이 익혀야 된단 말입니다 네 오케이 근데 이중에 절인 것은 1,2,3 중에 절인 것은 1,2,3 중에 절인 것은 그쵸 why 여기에 누가 뭐한다 보이죠 그쵸 예를 보고 어쨌든 누가 뭐뭐한다를 누가 뭐뭐하는 동안 할 때는 뭘 쓴다 why를 쓴다 됐습니까 네 오케이 나는 영어 공부한다 뭐해 나는 영어 공부한다 내가 영어 공부하는 동안은 뭐예요 while I study English 내가 영어 공부하는 동안은 뭐예요 While I study English For I study English 또 아니고 during I study English 또 아니고 while I study English 하는 말이에요 그다함에 2번은 last summer 암만 길어봤자 왜 끊이조 그때 초 그니까 during은 전치사라고 말이야 전치사 during 어떤 것 어떤 것 동안 할 때 못 쓴다 during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during during 다음 번은 어떨 때 씁니다 숫자 시간 단위 동안 할 때 번을 씁니다 아까 전에 10년 동안 난 서울에 살았다 라고 했었죠 그쵸? 그럼 10년 동안은 당연히 뭘 테니까 10년이 10 years죠 네 during 10 years야 for 10 years야 for 10 years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가 3가지 얘기했습니다 숫자 시간 단위 동안 for 3 days 3일 동안 어떤 것 동안 during 어떤 것 그래서 너는 서울에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니? 뭐라고 물었더니 How long? You live in Seoul 이 사람 이 이유는 지금 서울에 산다 안산다? 안산다 그렇죠 과거의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산다고 알 수가 있죠 How long? 나는 거기에 옛날에 살았었는데 지금은 안살아 I live there 10년 동안 for 10 years 하면 되겠죠 How long? 그 다음에 How tall is your brother 키 물을 때 이렇게 물으면 되겠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180cm다 이렇게 대답해 볼게요 그래서 네 형 키가 얼마니? 라고 물어 물었더니 How tall is your brother? 했더니 He is 180cm tall 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14살이다 나이 물었더니 14살이다 뭐 물었더니 How old are you? 했더니 I am 13 years old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How far 파의 뜻이 뭐에요? 누가 How far 하면 얼마나 머냐 라고 이렇게 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20km 거리다 20km 거리다 뭐라고 물었더니 How far is it from here? 했더니 It is 20km far away from here 라고 대답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빈도를 물어보는거죠 그쵸 그래서 얼마나 가지고 How often 운동하네 Do you exercise 했더니 3일에 한 번씩 3 times a day 3일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Once 3 times 3일에 한 번이요? 네 3일에 한 번씩 Once 3 3 3 2 Once 3 2 3 2 라고 하면 3일에 한 번씩 Onc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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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1 1 3 2 2 3 2 3 2 3 3 3 2 3 2 3 2 3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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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3 3 3 3 3 3 4 3 4 4 4 4 4 4 4 5 5 6 6 6 7 7 8 9 9 10 10 11 11 10 11 11 12 12 12 13 14 14 15 15 15 15 15 16 그 빌딩은 얼마나 높은 상태이니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니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니 그래서 여기서 딱 한 놈이 다르죠 그래서 1,2,3,4,5 중에서 파워가 무슨 씨로 사용된거 파워가 형용사로 사용된게 몇번인지 조사해보세요 파워가 형용사로 사용된게 몇번인지 조사해보세요 파워가 형용사로 사용된게 몇번인지 조사해보세요 그 다음에 대화의 빈칸에 알맞은 방법입니다 자 여기에 40있죠 40 40 40 40 40 40 14의 스페링교사 14의 스페링교사 14의 스페링과 40의 스페링 비교 그렇습니다 40의 스페링과 14의 스페링 비교해봤더니 아이고 이거 조심해야되겠네 뭘 깨달았는지 뭘 조심해야되겠는지를 깨달았다면 거의 나한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뭐 let's be two books 뭐 이번 대화 뭐라고 묻고 뭐라고 해봤는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에 자 테이크 테이크의 뜻을 해야되는 얘기도 해야되네요 이거 조사해보라고 안시키고 가르칠게 자 테이크는 여러분들이 알고있는 뜻이 뭐가 있어요 바다 그쵸 바다라 뜻도 있죠 또 뭐 타다 타다 뭐 테이크 택시 그쵸 타다 이 뜻도 있는데요 근데 타다가 무슨 뜻도 있냐 하면 시간이나 돈이나 노력이 뭐하다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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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거리묵기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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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설명파트는 다 끝이 났네요 어 어 그러면 혹시 모를까봐 다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 그다음부터는 내가 여기 있는 문제를 또 찍어줄거야 여기를 또 먹으러 가 forsit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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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디서? 30일자 세장이야 세장 세장이야 근데 워크북은 다 남은 시간까지 안해요 네 이쁘다 세장 아 허리 아파 가면 되죠 네 당구야? 이거 아이쿠끼리 맞을때 이거 아이쿠끼리 맞을때 당구야 당구 치면서 그거 먹어야지 응 당구 치면서 할머니도 안 먹었을때 아하하 아빠 완전히 먹어 당구 너 너 그냥 뭐 한 번 그럼 오늘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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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물 근데 왜 Alex 양말을 좀 더 해줘야합니다. 양말을 좀 더 해줘요. 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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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말을 좀 더 주워 신발만 신발만 하얗게 하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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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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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논쟁이시는 건 이 논쟁이시는 건 이 논쟁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디가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대인 것 같기도 하고 이 논쟁이 불가능된 논쟁을 주기 때문에 소시자의 이 논쟁과 생명권을 이 개인정보와 여러 정보가 이 논쟁이 같이 표시가 돼서 출시가 된다는 경기가 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영국, 캐나다, 시각본은 이 논쟁이 최소 30여 개에서 즉각 한 논쟁은 그것은 이 논쟁이 그는 이제 이 논쟁이 상당히 좀 번거로워 보다가 이 논쟁이 1년밖에 안 돼가지고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논쟁이 앞으로는 바로 뒤에 이 논쟁이 어떤 논쟁이 이 논쟁이 이 논쟁이 그 영국을 지날 수 있는 15년쯤에 더욱 강력한 것이라고 알겠습니다. 알려줘요. 유기부님께서는 아무거나 아무거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억울한 부분을 보여주시게 됐대요. 한 번 드리겠습니다. 괜찮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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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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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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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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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mande. 안녕.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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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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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오시면 김원자 100원이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뽑아서 비타민 능력 100병을 날려 드립니다. 저희 광고 달리 시간입니다. 광고 조정.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판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지침서 불법관에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주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행동을 해주는 고풍교 팟캐스트 채끼랑 재미가 팟 고릴라판 고릴라엘에서 만나보세요 이제 정치쇼를 드디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일본의 핵 수출 규제에 관련된 문제도 짚어봤고 저희가 퇴생을 내드렸는데 아까 우리 정부의 대응 방침도 변화하고 있는 기조 이런 거 이고 기자가 짚어졌는데 뭐가 남아있습니까? 지금 이 만일이 계속 수출 관련된 규제가 이어진다면? 지금 일단 사항이 좀 자기만을 조심하잖아요. 여론조사를 보면 한국이나 일본이나 여론이 팽팽해요. 그러니까 한국은 반일강쟁이거든요. 7,80%에 받았고요.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적절했다라고 보니 일본의 여론이 이제 오십어서 너무 없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양국의 여론이 이렇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더 이상 물러서기 힘든 상황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런데 양잘만 해결하면 제일 좋지만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이니까 결국에는 국제적인 여론조사에 맞을 수밖에 없고 지금 국제사법재판소에 이 문제 가져가느냐, WT에 재수하느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데 이건 사실 뭐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질적인 심리를 추할 수 있겠느냐라는 소개가 나오고 결국에는 이제 미국과의 하늘간의 어떤 중재위를 좀 요청하는 방안 이런 문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현종 차장이 다녀와서 사실상 현재로서 중재에게 나선 모습은 볼 수가 없지만 미국에서도 국내 정치상황이 남겨있잖아요. 그래서 국내도 되고 하다보니까 한 가을 정도, 올가을? 적어도 국내 정치에서 중재에 나설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개인과 개인과, 뭔가 부탁을 할 때, 개인과 개인과는 그렇지만 부탁을 할 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무 일찍 부탁했다고 거절을 해버리면 내가 거절을 했다는 사실 때문에 거절을 하거든요. 맞아요. 입장판 교회는 쉽지 않거든요. 미국은 쉽지가 않죠. 김현종, 그래서 김현종 2차장이 우리는 중재 요청한 바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국내에서 미국이 중재 안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입장판 교회는 거절하지 않았어. 그랬더니 우린 중재 요청도 안 했고 미국은 충분히 공감했고 우리 측인이 필요한 때 필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게 김현종 차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제 미국에는 알린 걸로 우리가 다 한 거고 딱 한 가지는 한미 회의 열자 지금 일본이 발을 뺀 거예요. 지금 하나씩 쌓아 나가는 거예요. 지난 12일에 한일 간 회의를 보세요. 국장급 회담하자. 아니 과장급 회담하자. 회담도 아니고 설명회담. 창구에 내려다 놓고 다섯 시간을 안 쳐놨잖아요. 물 한 통 안 줬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지켜본 일본인들이 불편해한다는 게 오늘 아침에 일본만의 일본도 미워도 손님을 제일 대접하는 이중적인 과도한 위법전이 있는 나라한테 이런 상황이 맞습니다. 한국이 남북보다 손치질 않고 일본의 시각에서 저렇게까지 하는 것 그렇죠. 홀대회를 너무 노골적으로 하는 거 아닌가 미국의 입장에서도 보니까 일본이 굉장히 좀 납득하게 이중적인 문제예요. 이제 WTO에 24일 14일 일반인사회 때 그러니까 164기 국경 대사가 모이면 14개 안건 중에 우리가 지금 제의한 일본 문제에 대한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이게 토론이 될 텐데 국제적으로 별 관심이 없다가 한일 간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일본은 왜 그랬대? 왜 한국같이 수출하고 역사랑한 나라를 화이트를 했을까 했는데 그럼 이게 육사문제야. 한일 간에 국회적인 문제야. 아니면 정말 한국의 수출한 게 북한에 들어가? 이런 문제들을 이제 바라보게 될 거고 국제 여론이 7월 말 8월 초부터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이 더 이상의 추가 제재를 확장했을 때 지금 일본 외신들도 이제 일본 기업들에 이제 폭락이 시작했습니다. 1,100개 리스트를 다 수출 규제하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단기적으로 경기가 좀 통화되겠죠.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될 건지 일본은 생각을 안 하는 것인가 이걸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저는 이 참의원 선거만이 목적이 아니고 뭔가 우리에게 대격을 주기 위한 창기전을 준비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왜 라는 것들은 아직 미니스토리가 일본이 밝히되는지 말이죠. 이후 와중에 7,100번님께서 문자를 주셨습니다. 매주 각각 다른 패널들이 나와서 다양한 소재로 대담하는 것이 우리 정치아들에게 유익한 상식들을 이재익의 정치쇼을 엮고 있습니다. 이재익의 정치쇼 요원하길이라고 마지막이 이재익의 정치쇼 요원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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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극 카드라는 게 저쪽에서 예상하고 있는 카드는 대극 카드가 아니에요? 또 다른 기업에서 이런 것도 거세 안 했을까봐 아니 제가 하고 있을 거죠. 3,4년간의 것까지 불멸운동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건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국민의힘이 빅초들이 자기들이 일어나서 저희는 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 상당히 뜨거워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주제 공부하고 지배분들이 이제 정말 화가 난 거죠. 이 뉴스를 듣고 일본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좀 찾아보자 해서 아마 시작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기졸의 어떤 불멸운동과 약간 결이 달라요. 시작하는 동기도 다르고 진행되는 양상도 다르고요. 근데 얘기를 쭉 들어봤거든요. 불멸운동 되게 익숙해서 오랫동안 하신 뭐 심사위단체도 학자들 뭐 이렇게 관련돼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단 이번 불멸운동 국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콕 집어서 얘기를 해 주시는 부분이 공동의 분야가 관광 관광 관광군요. 그래서 맥주 얘기도 나오고 유니클로 같은 의중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소비재 특정 소비재 불멸운동 보다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관광인데 그 얘기를 좀 들어봤더니 일단 뭐 우리가 일본에 방문하는 관광객이 이제 하나에 750만 원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리고 소비하는 금액만 총조 4천억 원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요. 일단 금액하고 규모 자체가 굉장히 크고 또 하나는 일본의 어떤 지방에 있는 소도시 네 네 여기까지도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국 관광객들의 비중 이런 게 정말 무시하지 못할 정도 라고 예를 들면 나가사키라든지 피로시바라든지 그런 수도시 같은 경우는 전체 외국 관광객의 한 30% 국객들이 차철로 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관광에 집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 관객이 만약에 감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얽혀있는 여러 가지 업종이 있어요. 역식업이 있을 수 있고요. 항공사 관광 그리고 또 하나가 농수산물 이렇게 생산하는 1차 산업 총사자들인데요. 이분들이 사실 이제까지 아베 총리 그리고 자민단 측은 직권 측은 계속해서 무중히 지지를 해왔던 굉장히 심포한 지지층이라고 그래서 만약에 자신들이 먹고 사는 문제가 만약에 아베 정권이라든지 실종으로 인해서 흔들리게 된다면 이 지지층 자체도 분열이 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내부에 얻는 균열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맥주나 이런 소비재보다도 여행을 자제하는 방법이 만약에 이제 균형운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의견이 계속해서 모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인 타격으로 타격이지만 여러 번에도 화려하게 다소에서 여전에서 사드 중국인들이 오지 않아서 통보하기 관광지들을 사진으로 보여주면서 굉장히 큰일이 날 것 같은데 우리 얘기를 꼬동하자면 그 역시 일본 여론이 또 마찬가지고 지금 아직 잘 모르는다고 해요. 일본 국민분들은 아직 지금 이제 한국과 일본 간에 어떤 이런 주제 문제에 크게 관심이 없고 아직까지는 이제 거의 참여성권 이 부분에 대한 뉴스가 진중이 돼있지 일본 국민분들까지도 뭐 이렇게 한국이 지금 어떤 상황이고 어떤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고 단지 이제 불매운동이 있다라는 사실만 단관이 들려왔다고 간단히 현재에 계신 광장님들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이 와중에 BTS는 비트진행으로 낀 것 같더라고요. 김용준님께서 얘기는 미명의 구성이신가요? 이렇게 보겠습니다. 게스와 호놀이 간다. 정부는 전국도 모르게 참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화살까지 어떤 SNS의 최고 유희가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는데 방위라일 때 오늘 유희가 되고 항상 유희가 되는데 이게 좀 조심스럽게 아 이런 부분 좀 조심으로 해야 됩니다 그 부분 자체도 못 받아들이신 분들도 있어요. 워낙에 지금 안기고 하실까봐 저는 일본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부분도 없고요. 먼저 말씀해 주세요. 그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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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하룻기 소설 좋아할 것 같이 생겼어요. 아니요. 이 부분을 더 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 BTS와 트와이스 오토라 님이 맞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이 많아다는데 그래서 주문이 이런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해본다면 일단 감정적으로 부르면 안 된다 지금 계속해서 웃으면서 얘기를 했지만 관건은 불명동의 관건을 강요로 해서 맞아요. 권유와 강요 사이가 굉장히 애매하거든요. 아닙니까. 근데 이제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자발적으로 신중하게 불매운동을 종종한 불매운동 지금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2차 추가 제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제 더 망원이라든지 도발이 더 강해진다. 이렇게 되면 감정이 굉장히 좀 더 악화질 수 또 이런 상황에서 틈새 시장을 노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사실 이게 양단의 칸인데요. 애국 마케팅을 하는 기업들이 있으면 반대적인 불매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구나 그 하나의 현상으로 볼 수도 있지만요. 또 보면 내가 하고 있는 불매운동이 하나의 기업의 상술로 전락하는 것 아닌가 라고 인지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지 않은 사이드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매운동이 어떤 본질을 배송할 수 있는 그런 사안들이라서 그런 부분도 유의를 해야 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언론에 보도 저도 언론에 있지만 언론에 보도 일본에 있는 굉장히 극우 인사 분명의 극우 인사의 어떤 의견을 따다가 기사화시키는 것 이런 것도 굉장히 유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좀 이상한 분들 있잖아요. 인터넷에 진짜 배설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일본 언론에서 가져가서 자기를 쓰면 서로 국민들의 감정이 안 좋아지겠죠. 그런데 지금 일부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런 극우 인사 무명의 극우 인사의 말도 안 되는 의견을 갖다가 마치 일본 전체 국민들이 생각하는 듯이 기사화를 한다는 것 아니면 특정 인터넷 커뮤니티에 배설된 그런 극우들을 갖다가 또 기사화를 하고 서로 양쪽 국가에 현재 대치 상황에서 도움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은 좀 유효를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굉장히 지자체나 아니면 침묵으로 규료를 사실 우리나라에서 단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오히려 명분을 더 주는 것이 노래가 먼저 끊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걔네들이 먼저 걔네들이 일본에서 먼저 끊을 때까지 기다리던 것이 아니면 우리가 계획된 것은 그대로 합니다. 그게 뭐 어떤 외화 유치라든지 일본에 여행객을 들리는데 일태우를 한다 그 부분은 굉장히 흥미한 거예요. 오히려 이제 서로 우리 편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열어놔야 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유희 씨 또 한참동안 아주 깊이 깊이 얘기 나눠 봤습니다. 다른 얘기 하나 해보죠. 저녁 밖으로 타봤는데 엄청 케이블카드 생각으로 있었어요. 지난주 금요일입니다. 저녁 7시가 좀 넘은 시간인데 제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고 명동역에 내리셔서 아래쪽 다른 데가 회양승단장이에요. 못 갔으면 좀만 자를 여대 앞에 그리고 거기서 탁 올라가면 파닥쪽 남산 꼭대기 쪽에 내리는 데가 예장승단장이에요. 가격은 대략 아쉽고 만원이 좀 안 됩니다. 변도 광복도 만원이 안 되네요. 변도 성인 7천원 그런데 거리가 605m예요. 그리고 이동시간 3분 남짓이 네 그런데 금요일 저녁 20명이 타던 이 개그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데 속도 제어가 안된거죠. 어이 그러니까 사실은 가속도가 그대로 받았는데 어? 다 왔는데 승강대기 눈앞에 보는데 왜 안 고추지 그러고 다행히 여결받은게 아니라 안전한 카스를 안전한 카스를 받았는데 성명의 승객 중간으로 넘어졌어요. 부상자도 부상자도 한 7명쯤 나왔습니다. 그 병원 부속이 됐고 유리창이 깨졌어요. 충격이 강했다는 장애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또 안전사고가 나는 거죠. 다행히 사망대는 없습니다만 부상대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수동으로 작동을 하는 데 제어의 문제 있습니다. 수동으로 작동을 하던데 저는 컴퓨터를 작동했잖아요. 그런데 기사가 있는 곳이고 자 이제 일정 거리대로 진입을 하면 제동을 해서 브레이크가 작동을 해서 천천히 훔쳐야 되는데 수동 제어 이미 수동으로 전착합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인천에 유원지가 있습니다. 수동 제어로 유명한 아저씨가 반전사를 돌리는데 아저씨 마흔이야 안전사고 안전사고 왜 이렇게 안전사고 투자를 안한거야 이게 적지 않나 흡차예요. 해마다 수십억 정도의 영업이 50억원 이게 전전년도에 50억원 그 전해에는 30억원 이 정도의 흡차예요. 기사가 바쁘게 될께요. 소유권이 발쇄기가 넘었어요. 이게 남창게이블카가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지금 어릴 때부터 탔는데 케이블카는 종점 대량이 됩니다. 62년부터 시작이 된거예요. 그래서 57년이 됐는데 대한제문에 당시 사장에 지냈던 항보 시간 이상으로 부활을 받았어요. 그 옛날에 지금 대대로 소유권이 가족이 가지고 있어서 심지어 그 자재가 70대의 자재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미국이 미국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남창게이블카 하면 서울 강구강의 교축 개인차 상대이잖아요. 그래서 외국인이고 지골에서 남차부터 가는건데 남찬의 경관을 보는 것이 게임을 가는 줄에다가 차량을 매달아서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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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이고 운 내고 보는 건 경치인데 서울시를 파는 거죠. 이 경치는 그렇죠. 서울시의 경관이거든요. 남찬의 그런데 이게 개인선유였다 막대한 이익을 했는데 두 번째로 저 돈 올랐는데 남찬 케이블카 위에 또 하나 유명한 게 철학산 케이블 이건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가 혈알받았어요. 사원을 그런데 사위 누군지 아시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위 사위는 지금 한 분이 있습니다. 따님 두 분 아드님의 배우사는 사위가 따님의 배우사인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우님 그러면 이제 자녀의 박근혁 씨 부문이 되는 신동욱 씨가 있는데 2001년 경우네요. 그럼 이게 48년 전에 설악산 케이블카 돌아와야 할 수 없었겠죠.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한 번 있었어 유경수 여사가 두 번째 경우네요. 그래요? 오늘 처음 받은 사위가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박재옥 씨랑 그러니까 이분의 두 분이 있었어요. 김병기 씨랑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설악산 케이블카 불화받아서 지금 그 집안이 49년째 소유권을 가지고 그거 갖고 있으면 저보다 많이 벌 것 같은데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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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케이블카 공개하는 게 설악산 케이블카가 국립이나 혹은 재치제 자칫한 게 아니고 개인적이었어 남산 케이블카가 개인적이었어 심지어 용인의 민속촌이 개인적이었어 당연히 전 대통령 시절에 측근 혹은 가족들이 불화받아서 지금 문제는 처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나중에는 당연히 돌아갔어요. 그런데 지금 세금은 영업이익의 1%를 한다고 하니까 아까 50억 원 30억 원 이런 이익을 내면 세금은 3천만 원 3천만 원 이렇게 내고 돌아가는데 안전에 투자를 안 해서 이런 상황이 나는 그것 됐다 나는 제 개인추적 제가 제가 장려야 할 때 아니 케이블카 처음에 설치할 때 지금 화폐가치를 판단하면 15만 원 정도 드렸다 그렇게 해서 지금 60년부터 지금 저는 작은 일을 빌어서 본적으로 바보소시장한테 사과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누구한테서 뭘 이런 생각을 해드렸습니다 아 상도산업이라고 해요 전부에 52개 업체가 있고 지금 24개의 케이블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게 사천에 해산케이블카 기가 막히게 멋있거든요 이거 지금 최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빈자투자를 받기 때문에 사업권 줄 수 있다고 사업권 5년 주든 10년 주든 57년 48년이 뭡니까 진짜 불가능한 생각이 법적으로 너무 환상을 기 지금 그 이후에 자연환경 관련 법들이 만들어졌는데 소금적으로 할 수 없다는 이유가 워낙 옛날에 만든 케이블카 하고 불화한 거니까 저는 이게 법적 방법을 찾아내야 된다는 생각이 그리워던데 음악작곡이나 미술 문화 조작권이 금연인데요 그러니까 시설과 환경은 그대로 아니 설악산 케이블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슈가 하나 더 있어요 사실은 설악산 오생 케이블카 사업이라고 그쪽에다 하나 더 아 맞아요 추진을 하고 있죠 오생마을하고 산악산 도대체하는 거 3.5km 아니 아니요 그것 역시도 사실은 비슷한 절차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명박 정부에서도 오생 케이블카 추진한다고 했다가 사실 환경부에서 안되고 했다가 2013년에 박근혜 정부 초창기에도 설립을 추진했다가 안되고 왜냐하면 환경문제는 계속해서 바뀌지 않는 거 그런데 그러다가 2015년에 8월에 이게 조건부승이 났어요 그때 당시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지금 당황해가 있는 최순실 씨 이분이 여기에 지금 개입을 해서 문화체육관광부가 당시에 거기에 그 이후에 지금 멈춰져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또 다시 출력이 되고 이 안에서 다시 연기가 좀 그런 상황 알겠습니다 6456님께서 묻혀주셨습니다 국회가 지금 오염부염등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익에 쥐고 가는 이런 위수법을 많이 만들어야겠다고 말씀드렸고 마침 전 스튜디오에 김표 대리원이 앉아있네요 이제 와서 문화체육관광부가 전 반면에 이어가 이어가 아 이어가 이어가 12일 새벽에 통과가 되잖아요. 그날에 있었던 청와대 아침 회의에서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율 2만원분이 달성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깝게 오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을 했습니다. 2년동안 16.35%에 처퇴했고 10.9%가 지금 2.9%로 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수치가 굉장히 여러가지 의미를 상징하는 것 같은데 1각에서는 최저임금이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상징이었는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하는 것이다라는 기반이 많이 이뤘지만 김 실장은 여기에 대해서 그것은 아니다라고 보셨는 거고요. 소득주도성장이 현금소득을 올리고 생활비용을 낮추고 사회안전망을 벌이는 다양한 정책들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지단들에게 실제로 소재성이 세 가지 주고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정책들은 거기 없이 진행하고 있다. 아까 피파님께서 짧게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은 어떻습니까? 당연히 노사 반응은 엉갈리고요. 한국노총은 최저임금 참사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민주노총은 시대정신을 외면했다. 문제는 법은 자본편으로 섰다 이렇게 일괄을 했고요. 재계는 그동안 동결을 주장해야 하는데 아주 소규모로 고른 것에 대해서 동결이 이루지 못해서 아쉽지만 받아들인다는 긴장을 보고 있습니다. 정책권은 좀 사모를 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과 청와대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있지만 자유한국도는 오히려 이것을 깎아 놓은 것 그렇죠. 깎아 놓은 것을 지금 몰린 것이고요. 사상 자체가 기점 5%가 오른 것도 나쁜 일상 자체가 죽기다. 이런 대응까지 썼어요. 반면에 정의자로는 여기에 대해서 참다보다는 저렇게 노동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것을 제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8,590원 이게 정해져 있고 이게 기반으로 해서 업적을 차등하는 문제는 또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정할까요? 최저인업위원회가 조만간 전체 회의를 열어서 제도계산 전문위원회라는 것을 제도계산 전문위원회를 보도록 하겠다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 경영계에서 연구를 한 거예요. 업적별이나 지역별, 사업자별로 입금을 차등하자는 건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결국엔 입금을 차별하게 되는 입금을 받을 수가 없고요. 실제로 아이비를 혐의라 택심 혐의로에 따르면 국정이나 인종을 분부하는 입금을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한국이 아이비를 혁신협의하는 8개 중에서 4개가 집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계속 논의하게 되면 더군다나 국제적으로 더 장판을 받게 될 것 같고요. 저거의 입장에서는 동정적인 문화에 대해서 또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시작되면 도대체는 더욱더 큰 상황에 주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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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오늘 뉴스가 뭐든 해주면서 우리가 지나간 뉴스도 깔끔하게 정백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BS 이제 이게 정치쇼 쇼는 계속되어야 하고 계속됩니다. 지금 4호으로 넘어가서 우리 김경진과 얘기 나눠보고 전화통화를 한번 해봅시다.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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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